어쨌든 그 가운데에 하나인 1월 신교의 마수가 이미 이곳 장원에까지 미쳤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오. 그만큼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니오. 참 지금 할아버님께서는 별거 없으시겠지요. 나중에 말은 대인에게 질문한 것이었다. 진소유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끼어들었다. 정말 빨리도 조부의 안부를 묻는군요. 대인은 미소하며 합장한 뒤에 대답했다. 백로시주의 신변은 전과 거의 다름이 없소이다. 아미타불. 백방생은 다시 대인에게 물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다. 아미타불 모든 일을 미리 정해놓을 필요는 없소이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마다 소승이 인기응변식으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기왕의 말이 나왔으니 우리 지금 즉시 할 아버님을 뵈러 갔다 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인은 미소를 지으며 막 대답하려다가 문득 왠지 눈빛을 번쩍 빛내더니 고개를 저었다. 좋겠지요. 그러나 아미타불. 지금은 안됩니다. 백방생은 약간 의아해졌다. 아니 어째서 안된다는 말입니까? 대인은 잠시 현관 쪽을 바라보더니 그쪽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손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백공자 백시주의 백부 되시는 분이 오신듯 합니다. 백부가 왔다고. 백방생은 순간 왠지 깜짝 놀라는 기분이었다. 그는 대인이라는 든든한 수호자를 곁에 두게 되어 마음의 경계심이 다소 누그러진 상태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백부인 백규현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반사적으로 그만 더욱 놀라게 된 것이었다. 확실히 그 백규현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그에게 있어서 소름끼치는 존재가 아닐 수가 없었다. 백방생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날까 하고 생각하다가 인의 마음을 차분하게 갖고 의자 위에 앉은 그대로 그쪽으로 귀를 기울여 보았다. 마음을 안정시킬 겸에서 조금 전에 연마했던 자신의 무공을 한 번 다른 방면으로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다. 백연탄의 경지에 있는 무공들 가운데 백리 지청술이라는 것이 있다. 백방생은 비록 공력이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잘 되지 않더라도 한 번 흉내라도 내보려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특이한 무공들에 관한 내용은 내공신법인 자부금단성공의 구결 중에서 다소나마 언급하고 있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일순 그의 귀전에 출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듯한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더니 이윽고 정말로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사람들이 들어섰다. 정말로 앞장을 서서 들어오고 있는 사람은 그의 백부 백귀현이었다. 백방생은 문득 대인에게 탐복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가 기척을 듣고서 파악한 것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분명하게 간파할 수 있는 그 능력에 감탄한 것이었다. 백방생은 그제서야 신형을 일으켜서 다소 놀란 듯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아 백부님께서 여기엔 웬일이십니까? 지금 백귀현의 뒤에는 백방인과 백방몽 백철산 등이 줄줄이 따르고 있었다. 백귀현은 백방생의 앞에 이르러 음랭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여기에 웬일이냐고. 내 녀석은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 모른다는 말이냐. 평소에도 음산하게 느껴지던 백귀현의 눈초리가 이 순간 더욱 험악하게 변해 있었다. 옛날이었으면 백방생은 아마 그 눈초리만 대해도 벌써 질려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백방생은 이제는 그때처럼 그렇게 당황해하지는 않았다. 백방생은 웃으며 대꾸했다. 그 이유야 당연히 큰형님 때문에 오셨겠죠. 하지만 저는 백부님께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굳이 저를 찾아오실 줄은 몰랐던 거죠. 순간 백귀현의 손바닥이 빠르게 허공을 갈랐다. 백방생의 따귀를 후려치려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이미 무공을 연마하며 그러한 순간적인 반응이 빨라졌다. 하지만 백귀현의 그 한 수는 평범한 듯 해도 기실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전날 백방각이 따귀를 맞던 광경이 눈에 선했다. 백방생은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가만히 서서 맞으려고 했다. 그런데 순간 기척도 없이 다가와서 그 손바닥을 막아내는 손길이 하나 있었다. 그는 바로 대인이었다. 백귀현은 자신의 그 한 수가 가로막히자 화가 나서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오. 대인은 백귀현을 막아냈던 손을 거두고 합장하며 대꾸했다. 아미타불 소승은 백로시주께 이분 백공자를 보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소이다. 아무쪼록 말씀은 하시되 폭력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백귀현은 눈살을 찌푸리며 재차 소리쳤다. 뭐라고? 나는 지금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백부로서 조카에게 훈계를 내리고 있는 것이네. 자네와 같은 사람이 나설 일이 아니야. 대인은 여전히 합장하며 말했다. 아미타불 자고로 훈계라는 것도 지나치면 말썽이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잘못된 훈계를 하고 있다면 옆사람이 말려줄 수도 있는 일이죠. 보아하니 백시주께서는 이분 백공자께 다짜고짜 폭력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백철산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이봐 중대가리. 내 녀석이 뭘 안다고 나서 고 지랄이야. 내가 보기에도 저 연병할 자식의 잘못이 분명한데 당장 쫓겨나고 싶다는 말인가. 백철산의 그 말은 비단 상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니라 지독히도 무례했다. 대인은 그 말을 듣고도 그저 담담히 웃을 뿐 전혀 화를 내는 기색이 아니었다. 백방생은 그것을 보고 내심 탄식하며 백끼현에게 입을 열었다. 저에게 지금 훈계를 하고자 하신다는데 그래 어디 한번 저의 잘못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백방생은 본래 과거에는 이 백끼현을 두려워서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했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그가 옛날처럼 또다시 따귀를 치려고 하는 것을 본 순간 왠지 그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그것은 문득 그의 음엄한 마음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백끼현은 백방생이 뜻밖에도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태연히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약간 흠칫한 표정을 보였다. 내놈이 감히 나에게 따지고 묻겠다는 것이냐. 백방생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나는 지금 분명히 말하지만 앞으로 누구에게든 이유 없는 매는 맞지 않겠소. 백끼현은 그 말에 일순 두 눈에서 선광같은 안광을 바라며 음산하게 웃었다. 백방생은 그 시선을 마주대하자 마치 두 눈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다. 흐흐흐 내놈이 감히 나에게 대들겠다고. 백방생은 자신의 두 눈이 따끔거리는 것이 바로 상대방에게서 발출되는 일종의 무형지기 때문임을 알고 내심 약간 놀랐다. 상대방의 무공이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태연하게 대꾸했다. 나는 당신에게 대들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오. 진소유는 상황이 험악하게 흐르자 이윽고 백방생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백끼현은 백방생이 갑자기 사람이 크게 달라진 듯 하자 노려보며 염두를 굴리는 듯 금방 입을 열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 뒤에 있던 백방몽이 소리쳤다. 내 녀석은 큰오빠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어째서 아직 문상을 오지 않고 이러고 있느냐. 그러고도 정말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백방생은 웃으며 대꾸했다. 나는 불과 조금 전에야 비로소 이분 스님께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소. 내가 벌써 들었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뭐라고. 백방몽은 그 말에 즉시 가볍게 손뼉을 쳤다. 그러자 예의 그 늙은 하인 이 마치 이미 기다리고 있었는 듯 빠르게 다가왔다. 백방몽은 그에게 이 내 물었다. 너는 저 녀석에게 분명히 그 말을 전했느냐. 하인은 이미 상황을 뒤에서 살피고 있었는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대답했다. 예 물론입니다. 소인은 분명히 큰 공자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게다가 넷째 공자님께서는 이상한 말씀까지 하셨는걸요. 백방몽은 말했다. 그가 무슨 이상한 말을 했느냐. 하인은 교활하게 눈동자를 굴리면서 대답했다. 소인이 잠시들은 대로 큰 공자님의 상태를 가르쳐드리자 문득 그건 바로 흑력공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인은 이내 이렇게 생각했었죠. 저 공자님은 무공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 그토록 소상하게 알고 있을까. 백방몽은 눈썹을 짚으리다가 다시 말했다. 그는 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인은 예의하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넷째 공자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도 그다지 놀라는 표정이 아니셨죠.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큰형은 전날 매를 심하게 맞았으니 혹시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도 모른다. 새벽에 흑력공에 당하지 않았어도 이미 죽었을 것이다 라고요. 따라서 소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죠. 나는 아직 그 시간을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큰 공자님께서 새벽에 당하신 것을 알고 있을까 하고요. 백방몽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지 않느냐. 하인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것은 천만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그때 다른 하인들도 주위에 있었더니 그들에게 물어보시면 자연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진소유는 백방생의 옆에서 줄곧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 백방생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했을 때 약간 의아해졌었다. 그런데 이윽고 하인의 얘기를 듣게 되자 그녀는 내심 분노가 침이는 것을 억제하기가 어려웠다. 하인은 너무나도 간악스럽고도 대담하게 거짓말을 해대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백방몽 등과 사전에 짜고 입을 맞추어 놓은 것이 분명했다. 진소유는 자신이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백방몽은 하인의 말이 끝나자 이윽고 고개를 돌려 백방생을 바라보며 음산하게 말했다. 자 너도 들었겠지. 이래도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발뺌을 할 것이냐. 백방생은 그래도 여전히 태연하게 듣고 있다가 대답했다. 내가 전날 방안에서 몇 대의 상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 하인에게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소. 저 상여들 가운데 둘은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신에게 당한 것이고 나머지 둘은 미쳐 죽거나 혹은 미친 사람에게 당한 것이다. 지금 성안에는 그러한 미친자들과 흡혈귀신들이 마구 돌아다니고 있으니 결코 함부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나의 충고를 무시하면 큰 코를 다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를 위해 말한 것이니 오해는 하지 말아라라고요. 백방몽은 힐끗 하인을 바라보았다. 하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백방생에게 다시 말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냐. 그녀는 말을 들어보니 백방생의 말이 거짓인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하인은 자신이 했던 말이 약간 틀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하여 쉽게 항변을 못하고 있었다. 백방생은 씁쓸히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동안 저 하인들에게도 놀림감이 되고 있었소. 오죽했으면 그가 내 앞에서 그런 무례한 말을 했겠소. 나는 그가 내게 충고니 혹은 오해를 하지 말라냐 하는 등의 말을 할 때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이내 이렇게 생각했소. 나는 일개 대부호의 공자이니 그런 하인들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 그가 그런 무례한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저 한쪽 귀로 듣고 웃으며 한쪽 귀로 흘려버리자라고요. 백방몽은 차갑게 냉소하며 말을 받았다. 그건 바로 내 자신이 멍청해서 그런 대접을 받은 것이다. 대체 누구를 원망한단 말이냐. 백방생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물론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소. 하지만 정작 그가 아까 그와 같은 중대한 소식을 들려주며 큰형님이 새벽에 흡혈끼에 의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나는 결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소. 따라서 나는 조금 전에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었소. 큰형님이 한낱 그런 흡혈끼에게 당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런 큰일이 생겼. 다면 결코 저런 하인을 보내 나에게 알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 문이오. 백방몽은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듯 하자 눈살을 크게 찌푸리며 다시 말했다. 정말로 너는 말주변이 늘었구나. 하지만 너는 어째서 그 얘기를 듣고 조금도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는 말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어제 저녁에는 저 조카 녀석까지 나에게 유산으로 받은 돈을 달라고 달려들었고 또한 오늘 아침에는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공격해 들어왔었소. 이 진낭자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오. 그런데 내가 감히 그곳으로 확인하러 가 볼 수가 있겠소. 백철산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다. 이 연병할 자식아. 내가 언제 돈을 달라고 했다고 그래. 백방생은 그 욕설을 들으면서도 태연히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바로 조금 전에야 비로소 정말로 큰 형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소. 그런데 보아하니 당신들은 저런 막대먹은 하인의 말만 믿고서 그를 벌주지 않고 나를 매도하는 구려. 백기연이 듣고 있다가 음산하게 말했다. 그래서 대체 어쨌다는 것이냐. 백방생은 옆에 있는 진소유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 말이 진실인지는 이 진낭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오. 그녀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오. 당신들처럼. 당신들은 그와 같이 온갖 방법으로 나를 협박하고 음해해왔으며 또한 나를 완전히 바보천치로 만들어버렸소.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꼴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속 편할 것이오. 당신은 지금 나를 훈계하겠다고 먼저 폭력부터 휘두르려고 했지만 그것은 정말로 훈계가 아니고 또한 당신 자신도 나의 백부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오. 백부로서 조카를 망가뜨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백부라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오. 백규현은 음산하게 다시 말했다. 설마 아니 너는 지금 나와 인연이라도 끊자는 말이냐. 백방생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렇소. 당신은 나의 할아버지의 양자로 들어와서 이제까지 욕심을 부려 잘한 것보다 잘못한 일들이 훨씬 많았소. 더욱이 나에게는 조금도 잘한 일이 없었소. 따라서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조카가 아니고 당신 역시 나의 백부가 아니오. 저기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나의 형제도 아니고 조카도 아니오. 백방생의 그러한 선언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백규현은 일시 다소 아연실색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차가운 앙청광소를 터뜨렸다. 으흐흐 핫핫. 정말 저 비린내 나는 애송이 녀석이 겁도 없이 별소릴 다 하는군. 좋다. 내놈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역시 별로 애쓰고 싶지 않다. 하지만 너의 할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내놈은 나를 백부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말이냐. 백방생은 태연히 대꾸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이고 나는 나요. 할아버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나는 인정하지 않겠소. 대인스님 저의 이 선언은 물론 정당한 것이겠지요. 나중에 말을 할 때는 백방생은 고개를 대인에게 돌렸다. 대인은 여전히 합장을 한 자세 그대로 유지하며 엄숙히 대답했다. 아미탑을 본래 친연륙간에도 인연을 끊으면 남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오. 하물며 백공자에게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전혀 친연륙간이 아니므로 백공자의 그 선언은 실효가 있는 것이오. 아미탑을 지금부터 백공자는 백시주 및 그 이하의 가족들과 전혀 상관도 없는 남남임을 소승이 인증하겠소이다. 백철산이 듣고 있다가 바락하듯 소리쳤다. 이 개자식아 그럼 받은 유산도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야. 백방생은 표정이 차분해져서 대꾸했다. 나는 그대들과는 인연을 끊었지만 할아버지와는 인연을 끊은 것이 아니다. 내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오히려 할아버지께서 그대들과 인연을 끊고 쫓아내버릴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백철산은 그 말에 두 눈을 악독하게 빛낸지만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백방생은 백규현을 향해 다시 말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내게 볼일이 없을 테니 그만 나의 처소에서 물러가 주시는 것이 어떻겠소? 백규현은 대인까지 그러한 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안색을 냉랭하게 굳히고 있다가 이내 차갑게 대꾸했다. 너의 소원이 정령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벌써 너에 대한 나의 볼일이 정말로 모두 끝나버린 것은 아니다. 이어 백규현은 밖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소홀히 쳤다. 어서 그것을 이리로 들여오너라. 그러자 문득 현관문이 다시 열리면서 두 사람이 하나의 관을 앞뒤로 들고 나타났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백방도와 백철우였다. 백방도는 음침한 표정이었고 백철우는 시뻘개진 두 눈에서 원독의 광망을 발출하고 있었는데 그 관은 아직 뚜껑을 덮지 않은 상태였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서자 대뜸 거실에 중앙의 관을 내려놓고 한쪽으로 물러섰는데 백철우의 두 눈에서는 연심 백방생을 향해 악독한 광망이 줄 기줄기 폭사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백방생이 불구대천의 원수이기 때문에 원안이 사무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백방생과 진소유 등은 이내 그 관이 누구의 관인지 알 수가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오늘 새벽에 죽었다는 백방각의 관인 것이다. 백기현은 두 사람이 물러서자 이윽고 백방생을 향해 음험하게 다시 말했다. 너는 설마하니 저기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말하지는 않겠지. 백방생은 설마하니 그들이 벌써부터 광과 지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어둘 줄은 몰랐다. 지금 관 속에는 시체 위에 하연 천이 덮여져 있었다. 백방생은 내심 착잡한 심정이 들어서 생각했다. 나는 이제까지 그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전혀 없다. 게다가 내가 지금 그들과 인연을 끄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역시 그들에게 전혀 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끊임없이 악독하게 나를 음해하려고만 하는 것일까.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대강 알만하오. 그는 바로 당신의 맏아들이었던 백방각이 아니오. 백기현은 두 눈 가득 흉측한 표정을 떠올렸다. 좋다. 이미 알고 있다니 얘기하기가 좀 더 편해지겠구나. 그는 바로 내 맏아들이었지. 그런데 너는 왜 그를 죽였느냐. 백방생은 내심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그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누명인가. 백방생은 내심 화가 나기도 했지만 차분한 태도로 대꾸했다. 당신은 무슨 근거로 내게 그런 더러운 누명을 씌우는 것이오. 백기현은 백철우를 가리키며 말했다. 분명한 증인이 있는데도 발뺌을 하겠다는 말이냐. 백철우가 그 말을 듣자마자 앞으로 나서며 원안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쳐 말했다. 내놈은 오늘 새벽에 주무시는 나의 아버님을 살해하고 도주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달려들자 이렇게 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쳤지. 여기에 이렇게 증거품이 있는데도 발뺌을 할 작정이란 말이냐. 백철우는 말을 끝내자 맞아 소매 속에 감추어두고 있던 물건 두 개를 꺼내어 흔들어 보였다. 그것은 하나의 옷과 하나의 합죽선 이었다. 진소유는 여전히 백방생의 옆에서 묵묵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짐을 느꼈다. 오늘 새벽이라면 그녀가 계속 백방생을 주시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그와 같은 짓을 저지를 수가 있겠는가. 게다가 지금 백철우가 증거물이라고 들고 있는 그 옷도 바로와 침의 후문 앞에서 격돌하다가 찢어진 것이 분명했다. 백방생은 점심 식사 전에 그 옷을 갈아입었는데 언제 그것이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 백방생은 가볍게 쓴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다. 당신들은 그야말로 얼굴이 두껍고 뻔뻔스럽기 짝이 없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신까지 동원을 하고 그와 같은 더러운 거짓말을 하다니 그야말로 하늘이 무섭지도 않다는 말인가. 이제까지 물러가지 않고 서있던 하인이 이어 소리쳤다. 장주님 그러고 보니 저 자는 오늘 새벽에 우통을 벗어버리고 헐레벌떡 이곳으로 들어왔었지요. 소인이 어디가 다 오느냐고 물으니까 그는 매우 당황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요. 잠시 산책을 갔다 오는 것이라구요. 하지만 소인은 생각했었죠. 어째서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저렇게 우통을 벗고 뛰어다니냐고요. 대인이 묵묵히 듣고 있다가 문득 백귀연을 향해 물었다. 백시주 소승이 한번 저 시신을 봐도 되겠습니까. 백귀연은 약간 머뭇거리는 듯 하다가 대꾸했다. 마음대로 하시오. 혹시 거기에 보물이라도 들었을까 봐 그러시오. 대인은 엄숙하게 불호를 외웠다. 아미타불.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말과 함께 대인은 관속을 향해 우수를 가볍게 저었다. 그러자 일순씨 신을 덮었던 하얀 천이 마치 살아있기라도 하듯 서서히 떠올라서 옆으로 치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실로 놀라운 격공선물의 절기였다. 백귀연도 그런 절기를 대하자 일순 두 눈에서 이체를 떠올렸다. 하얀 천이 치워지자 그 아래에 시신의 모습이 드러났다. 과연 그것은 다 르만인 백방각의 시신이었다. 그런데 백방생은 그것을 보게 되자 문득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다. 백방각은 본래 체영이 부친인 백귀연을 담아서 헌칠한 편이었다. 결코 백방행처럼 길쭉하게 빼빼 마른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백방각의 시신은 그야말로 뼈마디에 살가죽만 붙어있는 것처럼 앙상하게 말라서 오히려 백방행고 다도 더욱 길쭉하게 보였던 것이다. 만일 그의 얼굴이 눈에 익지 않았다면 쉽게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백방생은 그것을 보고 놀라 내심으로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흠력공에 의해 원기가 빨려죽은 모습이란 말인가. 백방각의 얼굴은 아직도 경악과 공포의 가득찬 표정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 일그러진 상태였다. 그것은 그가 죽기 전에 얼마나 놀랐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전날에 자신의 부친에게 따귀를 심하게 얻어 맞았었다. 물론 그것은 백귀연이 백노야를 의식하여 보란 듯이 그렇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다음날 죽음을 당한 모습이 되어 있었을 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인은 그 자리에 서서 시신의 상태를 주시한 다음에 이윽고 다시 하얀 천으로 시신을 덮어주고 나서 백귀연에게 고개를 돌렸다. 백귀연의 얼굴에는 도끼가 시퍼럽게 깔려있었다. 이제는 충분히 구경을 하셨소. 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미탑을 그렇습니다. 백귀연은 다시 물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소. 대인은 약간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미탑을 이것은 틀림없는 흡성대법에 당한 것입니다. 게다가 소승은 또 한 가지의 특이한 점을 알아냈습니다. 백귀연은 두 눈에 가벼운 이체를 떠올렸다. 그 특이한 점이란 뭐요? 대인은 말을 이었다. 흡성대법이란 본래 공력이 높은 사람이 공력이 낮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공력을 흡수하다가 도리어 역으로 당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죠. 그러한 면들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 흉수는 공력이 최소한 이갑자 이상인 사람일 것입니다. 백귀연은 말했다. 그게 바로 특이한 점이라는 말이오. 대인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미탑을 이른바 흡성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의 내공심법과는 그 원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그저 한번 시험해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흡성대법을 연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흉수가 이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내 간단하게 잡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백귀연은 차갑게 냉소했다. 그대가 그렇게 흡성대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라면 혹시 그대 자신이 흉수일지도 모르겠군. 대인은 그 말에 상관하지 않고 문득 시선을 돌려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바로 백방도였다. 백방도는 대인이 갑자기 자신만을 주시하자 애아해져서 절로 안색을 음침하게 굳혔다. 대인은 그에게 문득 질문했다. 아미탑을 그대는 내가 왜 그대를 주목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소. 백방도는 어리둥절해져서 대꾸했다. 내가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어찌 알겠소. 대인은 다시 질문했다. 그대는 오늘 점심때 무엇을 자셨소. 백방도는 더욱 어리둥절해져서 웃으며 대꾸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그것을 꼭 당신에게 말해줘야 한다는 말이오. 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오. 지금 당신에게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소. 오늘 점심때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줘야 나는 가려낼 수가 있겠소. 백방도는 그 말을 듣자 안색이 가볍게 변했다. 그는 다소 화를 내며 대꾸했다. 나에게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시오. 빌어먹을 혹시 내놈에게서 중 대가리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냐. 대인은 말했다. 아미타불 소승은 소체만을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이한 냄새에 대해서는 후각이 매우 예민해진다오. 지금 시주에게서는 그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는데 만일 그래도 말하지 않는다면 소승이 그만 손을 쓰겠소이다. 백방도는 그 말을 듣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색이 여러 번 변했다. 그는 느닷없는 일을 당하게 되어 크게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백기현이 그것을 보고 냉랭한 음성으로 대인에게 말했다.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오. 대인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미타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소승은 지금 바로 그 특이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외다. 백시주께서는 듣고 싶지 않으시오. 백기현은 표정이 더욱 냉랭해져서 대꾸했다. 대체 그 특이한 점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그러시오. 혹시 흉수에 대해서 알아내기라도 했다는 말이오. 대인은 말했다. 흉수에 대해서 알아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단서는 될 듯하구려. 나는 조금 전에 시신을 살피는 동안의 사실은 시신보다도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소이다. 백기현은 그가 백방도를 지적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백기현은 냉소했다. 그래 나의 셋째 아들에게서 정말로 어떤 냄새라도 난다는 말이오. 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아미타불뿐만 아니라 그는 아까 소승이 시신을 살피는 동안 갑자기 암기를 꺼내더니 당신의 등 뒤를 껴 누구 있더군요. 소승으로선 대체 그가 무엇을 두려워한 것인지가 의심스러웠던 것입니다. 백기현은 그 말을 듣자 다소 어리둥절해졌다. 하지만 그는 이내 냉소하며 대꾸했다. 대인 대사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소. 대인은 합장하며 말했다. 믿고 안 믿고는 백시주의 마음대로입니다. 하지만 단서를 포착하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법입니다. 보아하니 지금 저 아드님은 소매 속에 그 암기장치를 애써 감추려고 하고 있군요. 백기현은 본래 냉철한 마음을 유지하고 이렇지만 그런 얘기까지 듣고 나자 문득 한번 백방도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백방도는 안색이 다소 창백하게 변하여 소리치고 있었다. 이 돌팔이 중놈아 지금 누구를 모함하고 있는 것이냐 한쪽에 서 있던 백방농도 말했다. 아버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백기현은 가벼운 웃음을 떠올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우리의 결백을 입증해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셋째야 이리 오너라 백방도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항변했다. 설마하니 아버님께서는 저 돌팔이 중놈의 말을 믿으신다는 말입니까 백기현은 다소 눈살을 지푸렸다. 그는 손을 내져우며 말했다. 내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내 간단하게 조사만 할 것이다. 백방도는 다소 망설이며 눈빛을 굴리는 듯 하다가 문득 다시 말했다. 저야 물론 결백하니 아버님께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하지만 저 방생이라는 녀석이 그 새에 달아날까봐 걱정이로군요. 혹시 그 자리에 기관장치가 있을 아 그러고 보니 어느새 그 녀석이 보이지 않는군요. 백방도는 나중에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 은 대부분 백방생에게 볼일이 있었으므로 일시 그 말을 듣자 즉시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이내 의아해졌다. 그쪽에 백방생은 여전히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의아해져서 다시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갑자기 흡사 솜털처럼 가느다란 무수한 강침들이 소리도 엎이 그들을 덮쳐왔다. 아홉장 귀신보다도 더 무서운 자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부분 대인의 그와 같은 말을 믿지 않았었다. 백방도가 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의 부친의 등 뒤를 겨누고 있었겠는가 하지만 이내 그와 같은 솜털 같은 무수한 암기들이 날아오자 그것이 정말로 백방도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이외의 그런 짓을 할 다른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생각은 느렸지만 현실은 다급했다. 그 소리도 없이 날아오는 암기는 그야말로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가 놀란 외침을 바라는 가운데 저마다 무공을 펼쳐서 그 암기들을 막 안해려고 했다. 그 암기는 비단 기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속도가 대단히 빨라서 그들이 고개를 돌렸을 때에는 이미 지척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신법을 펼쳐서 피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였다. 그런데 갑자기 실내의 잿빛의 그림자가 번 뜨기는가 싶더니 일순 그 무수하던 암기들이 모조리 사라졌다. 다름 아닌 대인이 손을 쓴 것이었다. 대인은 손에 바람을 일으켜 암기들을 모두 받아버린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도 그의 무공은 훨씬 정교하고 대단해 보였다. 백방생은 마악 장력을 발출하려다가 그만두고는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사이에 실내의 상황은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암기에 맞아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지만 이미 한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뒹굴고 있었다. 그는 바로 백방도였다. 아마도 암기를 날린 다음에 달아나려다가 즉시 제압된 모양이었다. 백기현은 어느새 그의 앞에 서 있었는데 표정이 괴이쩍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그런 짓을 한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백방도는 쓰러져 누운 채로 자신의 부친을 향해 간절하게 말했다. 제가 큰형님을 해친 것은 아닙니다. 제발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아버지 백기현은 음냉하게 말했다. 너의 그 함사사형은 어디서 구한 것이냐? 백방도는 대답했다. 이것은 소자가 돈을 주고 따로 구한 것이 옵니다. 백기현은 다시 물었다. 그럼 왜 너는 그것으로 나를 쏘려고 했지? 백방도는 대답했다. 아버님을 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만 다만 두려웠기 때문에 아아 백방도는 대답을 하다가 말고 돌연 비명을 내지르며 미친듯이 몸을 뒤틀기 시작했다. 그것은 느닷없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그의 얼굴에서 땀방울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이내 발작을 하듯 입에서 개거품이 일어나고 눈알이 허옇게 돌아갔다. 백방생은 처음에는 그것이 백기현의 짓인 줄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순간 백기현의 표정도 경악과 당혹감으로 물드는 것이 아닌가 백방도는 어째서 그와 같이 미친 듯이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일까 백기현은 점차로 백방도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가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하자 지풍을 날려 그의 혼수열을 제압해버렸다. 백방도는 혼수열이 제압당하자 이내 늘어져서 죽은 듯이 잠들어 버렸다. 백기현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윽고 다시 걸음을 옮겨 백방생의 앞으로 걸어왔다. 백기현은 백방생을 향해 말했다. 너는 순순히 나를 따라가는 게 어떠냐 백방생은 그가 다시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태연하게 대꾸했다.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나를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오 백기현은 음침하게 말했다. 나는 너에게 한 가지 조사할 일이 있다. 백방생은 말했다. 당신은 내게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이오 백기현은 말했다. 그건 내가 가보면 알게 된다. 백방생은 말했다. 당신은 어째서 계속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이오 내게 무슨 커다란 잘못이라도 있다는 말이오 만일 내가 당신의 유산을 건드릴까 봐 그러는 것이라면 마음을 놓으시오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원한을 맺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까 말이오 백기현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조사하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당신은 아직도 내가 흉수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오 백기현은 말했다. 너는 아무래도 흉수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증거품들이 나왔으니 반드시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백방생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것은 바로 저 사람들이 조작한 것들이 아니오 백방생이 손짓으로 백방몽 등을 가리켰으 나 백기현은 다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한쪽의 얘기만 듣고 모든 일을 판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나를 따라 가야 한다. 백방생은 그만 즐기기 짝이 없는 백기현의 태도에 질려버리고 말았다. 대인이 합장을 하며 백기현에게 입을 열었다. 아미타불 이미 시조의 아드님이 함사사형이란 암기를 사용하다가 실패하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소. 자신이 흉수는 아닐지라도 필시 그는 흉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오. 아미타불 그런데 굳이 백공자를 데려가겠다는 것은 다소 지나친 독단이 아니오. 백기현은 두 눈에서 차가운 광망을 내뿜었다. 그래서 그대가 한번 막아보겠다는 것인가. 대인은 엄숙한 표정으로 불호를 외웠다. 아미타불. 피하지는 않겠소이다. 백기현은 두 눈에서 음엄한 살기를 일으켰다.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부는군. 말이 끝나자마자 백기현은 드디어 일순 대인을 향해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신형이 갑자기 흐릿해지는 듯 하더니 어느새 대인의 앞에 도달해 있었다. 그것은 거의 귀신같은 몸놀림이었다. 게다가 어느새 그의 우수가 수십 개의 장인으로 변해 대인의 전신을 애워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물론 진짜로 손이 여러 개로 변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손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환영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들이 모두 허초는 아니었다. 만일 그 수십 개의 환상의 장인을 모두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 장인들 가운데 일부가 모두 실초로 변하여 상대방의 몸을 박살내는 것이었다. 아 저건 바로 개천장 1호군. 백방생은 눈에 익은 무공을 보게 되자 내심 놀라서 절로 중얼거렸다. 기실 백기연도 백로야에게 무공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자부문의 절악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었다. 백방생은 자신도 모르게 백기현의 그 개천장의 수법과 자신의 수법을 비교해 보려고 했다. 아미타불 백기현의 공격을 받게 되자 대인은 즉시 불호소리와 함께 신영을 허공 위로 떠올렸다. 이 거실은 천정이 높았기 때 문에 그러기에 아무런 불편도 없었다. 다만 일단 몸을 허공에 띄워 올리면 의지할 곳이 없어져서 싸움이 불리하게 되기 마련인데 대인은 어째서 처음부터 갑자기 몸을 떠올렸는지 궁금해졌다. 백기현은 대인이 몸을 허공에 띄우자 즉시 우수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 장력을 날리는 한편 좌수로는 어지러 이 지풍을 날려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지풍은 바로 다름아닌 건원지였는데 수십 개의 지력이 한꺼번에 상대방의 급소를 노리며 빠르게 날아가는데도 역시 장력처럼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소리 없는 가운데 무시무시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대인의 몸놀림은 처음엔 다소 둔한 듯이 보이기도 했으나 이내 그러한 공격을 맞이하게 되자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고 영활해졌다. 그는 허공에 비스듬히 누워 몸을 팽이처럼 휘돌림과 동시에 장력을 내뻗어 반격을 꾀했는데 그의 손바닥이 마치 허공을 가득 뒤덮은 듯한 가운데 연신쩡쩡하는 쇳소리가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백방생은 대인의 신형이 점차 자신과 멀어져가는 것을 보고 문득 생각했다. 아 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상대를 멀리 유인하는구나. 그때 문득 주위에서 다른 새로운 소음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진수유의 전음이 그의 귀 속으로 파고들었다. 바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백방생이 얼른 경각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근처로 몰려들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백방인과 백방몽은 벌써 진수유와 격렬한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고 있었고 백철우와 백철산이 응 흉악의 눈빛을 빛내면서 그의 지척으로 다가들고 있었다. 백방생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철우에게 당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는 그 두 사람이 한꺼번에 덤빈다고 해도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백철우가 먼저 장력을 발출하며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다. 백방생은 막 반격하여 두 사람을 물리치려다가 문득 생각했다. 혹시 아직은 내 실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 좋지 않을까? 백방생은 즉시 지당문의 수법처럼 바닥을 빙글빙글 몇 차례 굴러서 백철우의 장력을 피한 다음에 서재 쪽으로 뛰어갔다. 백방생의 그 모습은 흡사 무공을 거의 모르는 사람과 비슷해 보였다. 백철우는 비록 첫 번째의 공격을 실패했지만 이내 음침하게 웃으며 백철산과 함께 그 뒤를 추격해 가기 시작했다. 백방생은 서재에 들어서자 중앙에 가서 몸을 바로 세웠다. 백철우와 백철산은 금방 추격해 들어와서 백방생이 도망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다소 어리둥절해 하더니 이 내 다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백철산의 무공은 여전히 나한복 호권으로 발재간이 눈부시게 보였다. 그는 키가 커서 유난히 다리가 긴대다가 거기에 무려 3-40년의 공력이 작용하자 마치 두 다리가 태풍을 일으키며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는 저번에 실패를 생각했음인지 아래쪽부터 공격해 들어왔는데 만일 그 다리에 맞으면 나무토막이라도 부서져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기실백철산과 같은 공격수법은 보기에는 그럴듯한지 모르지만 진짜 위력에 있어서는 그다지 대단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백철우의 수법이 훨씬 위력적이었다. 백철우의 빠른 보법을 이용하여 종행으로 움직이며 장법을 펼치고 간간히 급나 수법을 구사하고 있었는데 비단 그 각도가 예리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급소를 정확하고도 빠르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서 사뭇 위협적이었다. 마치 백철우의 공격은 위력이 살아있다고 나할까. 백방생은 처음에는 슬슬 피하기만 하면서 그들의 공격수단을 엿보았다. 그는 무공을 연마한 후 처음으로 대전경 험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기분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이미 배운 인류연의 보법을 성의껏 펼쳤으나 이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보법을 엄성하고 느리게 펼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의 인기응변의 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는 아무래도 그들이 전혀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의 무공은 너무 수준이 낮아서 자, 신의 수련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백방생은 드디어 손을 써보기로 했다. 백철우와 백철사는 처음에는 백방생의 보법이 신기한 것을 보고 놀랐으나 이내 그의 몸놀림이 둔해지는 것을 보고 금방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문득 다시 그의 신형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백방생이 자신들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무공도 결코 하류인 것은 아니어서 역시 나름대로의 견식이 있는 것이었다. 바로 그 무렵 백방생의 우수가 먼저 백철우를 향해 펼쳐졌다. 그것은 대구천수 가운데의 가장 기초적인 초식이었는데도 벌써 백철우는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 백방생이 손을 쓰는 순간에 갑자기 자신의 중요 대열 다섯 군데가 꼼짝없이 제압당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순간 백철우의 눈동자가 교활하게 돌아갔다. 백철우는 갑자기 신형을 멈춰 세우고 한쪽 서가의 뒤편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아 저게 뭐냐 그것은 물론 백철우의 술수였다. 기왕에 패배할 것이라면 한 번 모험이라도 해보자는 속셈이었다. 백방생은 확실히 아직 대전 경험이 풍부하지 못했다. 그는 상대방이 갑자기 그렇게 엉뚱하게 나오므로 절로 어리둥절해져서 공격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게 되었다. 순간 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바보 같은 자식 백철우는 백방생이 정말로 자신의 술수에 넘어가 공격을 중단하고 그쪽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내심 득이하며 주먹으로 퍽퍽퍽하고 가슴을 후려쳤다. 지금 그가 후려친 곧은 바로 사람의 치명이요 해에 해당되는 대열들이었다. 마땅히 백철우의 이전의 생각대로 라면 백방생은 이내 신음을 토하며 쓰러지거나 아니면 최소한 막대한 타격을 입었어야 했다. 그런데 백철우는 순간 기이하게도 주먹으로 마치 손뭉치를 두드린 듯 한 느낌을 받았다. 게다가 백방생은 막대한 타격을 입기는커녕 곧장 우수를 움직여 그의 멱살을 잡고 한쪽으로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닌가 아이쿠 백철우는 내심 낭패스러운 생각에 소리치며 즉시 허공에서 몸을 뒤집어 자신의 몸이 서가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다. 그는 이미 남의 힘을 빌리는 수법을 약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허공에서 급히 몸을 뒤집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가 막 몸을 뒤집어 얼굴을 서가 쪽으로 돌렸을 때의 일이었다. 느닷없이 그의 시야의 얼굴이 험상허고 눈매가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한검은 옷을 입은 노인의 모습이 빠르게 확대되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백철우는 순간 심장이 멎을 정도로 깜짝 놀라서 다급히 그 노인을 향해 장력을 날리며 내심 부르짖었다. 아니 이거 정말로 여기에 사람이 있었잖아. 그렇다. 백방생은 아직 경험이 없어서 대전 중에 한눈을 팔고 말았지만 그러나 요행이도 그러다가 정말로 그곳에 숨어있는 한 흑의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흑의 노인은 서가에 뒤에서 은밀하게 방안의 광경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백철우가 그쪽을 가리키는 바람에 일순 흠칫하다가 그만 백방생에게 들키게 된 것이었다. 흑의 노인은 일단 그렇게 들키게 되자 즉시 일장으로 소리 없이 서가를 부숴버리며 앞으로 나섰는데 백방생은 그때 흑의 노인의 그 일장의 위력에 놀라 자칫 멍청이 바라보기만 할 뻔했다. 흑의 노인의 그 일장의 위력은 실로 무시무시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백철우가 그의 가슴을 후려쳐서 아프게 하는 바람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이내 다른 것을 생각해볼 여유도 없이 즉시 백철우를 집어서 그쪽으로 내던지고는 밖을 향해 신형을 날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흑의 노인의 눈빛이 유난히 흉악하게 느껴져서 그랬던 것이었을까. 으악! 백철우와 백철산의 비명소리가 마치 합창하듯 울려나온 순간 백방생은 이미 등 뒤에 그 흑의 노인의 기척을 느꼈다. 흑의 노인의 신법은 그야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빨랐다. 백방생은 아직 서재의 문을 나서지 못한 상태였다. 백철우와 백철산의 상태를 확인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백방생은 다급한 순간에 예의 그 책 더미 속에서 깨우친 무항요결을 상기했다. 마음속에 초식이 있다. 백방생의 신형은 갑자기 우측으로 석자 정도 움직였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느닷없이 백방생의 앞쪽에 있었던 서재의 문이 통째로 소리 옆이 부서져 나가며 흑의 노인의 어하는 약간 놀란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백방생이 만일 계속 그쪽으로 나가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실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백방생은 이제까지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무학의 고수는 처음으로 상대해 보는 것이라 절로 간담이 서늘해졌다. 흑의 노인은 어느새 다시 그의 뒤에 접근해 있었다. 백방생은 흡사 반쯤은 정신이 나간 듯한 상태에서 다시 연속적으로 움직였다. 그의 신형은 좌측으로 나갈 듯 하면서 순식간에 37번이나 움직였다. 그것은 마치 한 줄기의 연기가 흐느적거리며 흔적도 없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순식간에 다시 백방생의 앞쪽에 벽의 소리 없이 박살이 나서 무너져 버렸다. 흑의 노인의 이 기척도 없고 빠르기 짝이 없는 장력은 실로 무섭기 이를 때 없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간신히 전력을 다해 그와 같은 장력을 피해냈으나 갑자기 전신에 심한 오한이 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즉 흑의 노인의 장력은 일종의 음한 장력인 것이다. 게다가 흑의 노인은 백방생이 자신의 장력을 모두 피해내자 문득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냉정과도 같은 지풍을 펼치기 시작했다. 미꾸라지 같은 녀석. 흑의 노인의 이 소리였고 화살처럼 빠른 지풍은 피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하지만 그 수십 개의 지풍 중에서 하나만 맞아도 육신의 구멍이 뻥 뚫릴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백방생은 너무나도 진력을 과도하게 소모하자 일순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것을 느꼈다. 확실히 이런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은 아직 무리였다. 무턱대고 달아나려고 하다가는 금방 잡혀 죽게 되고 말 것 같았다. 백방생은 그야말로 안간힘을 다해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가지의 수법을 떠올렸다. 그것은 바로 개천장이었다. 백방생의 신형이 앞으로 나가는 듯 하더니 빙글빙글 돌면서 어느새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면서 쌍수를 펼쳤는데 일순 그의 전신이 그 장인의 그림자들 속에 파묻혀 버린 것 같았다. 흑의 노인은 그가 반격까지 해오자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백방생은 갑자기 전신이 불에 데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퍽퍽퍽하는 소음과 함께 그는 아찔한 충격을 느끼며 뒤로 날려갔다. 그는 순간 흡사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며 만 연빙굴 속에 갇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어째서 그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것일까. 백방생은 의식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정신을 차리려고 했다. 다행히 속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 신은 어느새 거실과 가까운 마루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다. 아마도 그 흑의 노인과의 마지막 일장의 교환으로 그의 몸이 서재를 빠져나가 여기까지 날려온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급히 서재 쪽을 살폈으나 왠지 흑의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간 것일까. 백방생은 잠시 의아해하다가 인의 주위를 둘러보고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지금 그의 부근에서는 한창 백기영과 대인의 숨막히는 격돌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격돌은 이제 그 절정에 달해 몸놀림이 거의 보이지도 않고 있었다. 아까와는 달리 광풍이 그들에게 서 일어나고 있었으며 집안의 구조물들이 그로 인해 마구 부서져 나가고 있었다. 얼핏 보기에 그 두 사람의 싸움은 거의 막 삭막하로 보였다. 실로 그와 같은 무서운 고수들의 싸움을 구경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이었다. 그들은 아까 백철우 등의 비명소리를 듣고 함께 이쪽으로 다가온 모양이었다. 흑의 노인은 계속 백방생을 추격하고 싶었으나 밖에 그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잠시 오히려 모습을 감춘 것일 것이다. 백방생은 문득 백철우 등의 상태가 궁금해졌다. 그러나 그는 흑의 노인이 두려워서 감히 다시 그 서재 안으로 들어가 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전신에 뼈를 깎는 듯한 지독한 한기가 스며들었었으나 잠시 눈을 감고 내공을 운영하자 이내 그 한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내 공신법이 훨씬 증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아마도 책더미 속에서 깨달은 그 무황유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잠시 계속 누운 채로 운공을 하며 조금 전에 그 격전을 생각해 보았다. 실로 그것은 아직도 꿈속에서 귀신과 한바탕의 악정보투를 치른 듯한 느낌이었다. 지금 그 흑의 노인도 보이지 않으니 어찌 그것을 현실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문득 거실 저쪽에서 새하얀 장영 이 흡사꽃처럼 무수히 나붓기는 듯 하더니 펑펑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진 소유가 이쪽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백방생이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자 마음이 급해져서 공력을 이루 켜 백방행과 백방몽을 일거해 물리치고 달려온 것이었다. 이봐요 많이 다쳤나요. 백방생은 그녀의 얼굴에 가벼운 홍조가 일어나 있는 것을 보고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앞쪽에 천정 위에서는 여전히 백귀영과 대인이 집을 부수면서 격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무서운 경풍들과 환영들이 종행으로 쾌속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실로 그것은 무시무시한 광경이었다. 백귀현의 무공과 백방행 등의 무공은 전혀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백방생도 이전에는 백귀현의 무공이 이토록 곡강알이라고는 거의 생각을 못했었다.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소. 진소유는 백방생의 의복이 마치 장검의 배인 듯이 여기저기가 무수히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 다소 의아해했다. 당신은 대체 누구를 상대로 싸운 거죠. 그들이 병기를 가지고 덤변나이요. 헌데 지금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죠. 백방생은 서재안을 가리켰다. 그들은 모두 저 안에 있을 거요. 진소유는 다소 어리둥절해졌다. 그럼 그들은 모두 당신에게 당한 것인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도 잘 모르겠소. 잘 모르다니. 자신이 싸워놓고도 잘 모른다는 말인가. 진소유는 내심 의아해하여 한번 서재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다. 백방생은 손을 저어 그녀를 만류했다. 잠깐 지금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이오. 진소유는 고개를 돌려 백방생을 바라보며 대꾸했다. 저 안에 혹시 귀신이라도 숨어 있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속으로 생각했다. 실은 귀신보다도 더 무서운 자가 숨어 있소이다. 그런데 백방생은 막 대답을 하려다가 문득 흠칫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이어 중얼거렸다. 아니 혹시 그 자가 바로 한간에 떠도는 소문인 그 흡혈귀라는 작자가 아닐까. 마침 이 장원 내에서 백방각이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추측은 전혀 황당무게한 것이 아니었다. 백방생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다가 절로 멍청한 표정이 되고 말았다. 진소유가 그것을 보고 웃으며 다가와 다시 물었다. 이봐요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죠. 백방생은 생각에서 깨어나서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다. 나는 저 안에 혹시 정말로 귀신이 숨어 이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소. 진소유는 그 말에 가볍게 안색을 변화시켰다. 백의 여자들은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그녀 역시 예외는 아닌 모양이었다. 그녀는 이내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세상에 귀신이 어디에 있어요. 게다가 지금은 대낮인데. 그러나 그녀는 왠지 꺼림칙한지 다시 서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았다. 백귀형과 대인의 격돌은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았다. 허공에 온갖 장영들과 수영들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장력이 휘몰아쳐서 지붕이 한순간에 날려가 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이윽고 문득 정말로 쾅쾅쾅하는 괭음이 장렬하더니 천정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이 두어 차례 들썩거리고는 이내 조용해졌다. 백방생과 진소유가 황급히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니 어느새 그 두 사람은 싸움을 멈추고 지면에 내려서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얼핏 보니 두 사람의 얼굴은 모두 지친 구석이 없었고 누가 패한 것 같지도 않았다. 백기현이 차갑게 냉소하더니 먼저 입을 열었다. 달마오수가 대단하다고들 하더니 정말 명불허전 이로군. 대인이 합장을 하며 마주 입을 열었다. 아미탑을 과찬의 말씀이시오. 백기현은 고개를 돌려 주위의 광경을 한 차례 바라보더니 이윽고 백방생을 향해 말했다. 네 오늘은 이만 돌아가지만 그러나 다음에 또 오겠다. 내 놈이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겠다. 백방생은 차분한 표정으로 폭권하며 대꾸했다. 배웅은 하지 않겠소. 백기현은 이어 서재 안으로 들어가서 백철우와 백철산을 안아들고 나와서는 백방행 등에게 광과 백방도를 들고 따르게 하고는 모두가 함께 밖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것은 마치 태풍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가 몰려가는 것과 흡사했다. 한바탕의 격전이 휩쓸고 지나간 백방생의 거천은 마치 거의 폐허가 되어 버린 것 같았다. 하인들의 대부분이 백규현 등을 따라가 버렸기 때문에 신뢰를 치워줄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 대인은 먼저 백방생에게 다가와 그의 맹문을 잡고 상세를 살폈는데 이어 가볍게 미소하며 말했다. 아미타불 시주의 공력이 매우 훌륭하구려. 잠시 내상을 입었으나 이내 스스로 치유가 된 것 같구려. 백방생은 모두 다시 의자에 앉도록 한 다음에 조금 전에 그 흑의 노인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는 대인에게 자신의 무공을 속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거의 사실대로 설명해 주었다. 대인과 진소윤은 그 얘기를 듣자 둘 다 모두 놀라는 표정이었다. 특히 진소윤은 안색마저 변하여 말했다. 그런 자가 있었다면 즉시 수색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대인은 말했다. 아마 지금쯤 멀리 떠나버리고 없을 것이 오. 하지만 일단 잠시 가서 수색을 해보도록 하겠소. 대인은 이어 신법을 펼쳐 그 서재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나왔는 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역시 보이지 않소. 단지 방안에 펼쳐진 무공수법으로 볼 때 무공이 대단한 자라는 생각이 드는구려. 백방생은 그 말을 듣고 문득 내심으로 생각했다.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이장원 내의 그와 같은 무학고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게 되었을까? 과거 이장원에서는 진소유와 같은 절정고수가 찾아오는 일도 매우 드문 일이었던 것이다. 백방생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윽고 대인이 자리에 앉자 말했다. 그 백귀형과 싸운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님께서 이기셨습니까? 대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들은 서로의 생각이 일치하여 싸움을 중단한 것이지 아직 승부가 난 것은 아닙니다. 그분 백시주의 무공은 정말 대단하더군요. 소승은 간혹 상황이 어려워질 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진짜 승부를 가리려면 최소한 하루 밤낮은 싸워야 할 것입니다. 백방생은 대인의 말에서 그가 겸손해하는 것으로 실은 그가 약간의 승산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백방생은 기왕 무공 얘기가 나온 김에 자신의 무공 내력도 간단하게 들려주었다. 대인은 이미 약간 진소유에게서 그 얘기를 들은 터였다. 하지만 역시 의아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백방생은 이어 그 흑의 노인의 무공과 추측되는 정체에 대해서 의논했는데 대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천하의 음안에 무공을 사용하는 문판은 제법 많습니다. 그것으로 그 노인이 흉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일전의 소승은 그 1월 신교에도 그러한 음안 장력 등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내공의 특성상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진소유가 말했다. 그들의 흡성대법이 그럼 음안의 공력인가요? 대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 문파의 이름에 1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공력에도 음양의 기운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하나의 유명한 무공인 건곤대나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로 그 명칭만 봐도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일이지요. 다만 그들의 공력은 특성상 타인의 것을 흡수하여 매우 불순한 상태입니다. 그 불순한 기운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들은 양강의 무공보다는 음유의 무공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것이죠. 백방생은 다시 물었다. 아까 스님께서는 그 백방도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그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대인은 미소하며 대답했다. 그것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소승은 갑자기 그들이 시신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그 중에 일부가 흉수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죠. 게다가 마침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 시주가 소매 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 같기에 한 번나 서 본 것일 뿐입니다. 백방생은 대인이 좀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은근히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백방생으로서도 굳이 일부러 캐묻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모든 의무는 앞으로 차차 밝혀질 것이 아니겠는가. 마침 새로 이곳에 배정되었는지 일단의 하인들이 몰려들어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으므로 그들은 일단 대화를 중지했다. 어느새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밤이 훌쩍 지나갔다. 백방생은 그날에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혹시 누군가가 자신을 또 습격하지 않을까 하고 내심 걱정해놨다. 대인과 진소유 역시 잠시도 쉬지 않고 그의 신변을 지키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거짓말처럼 그 이후의 사흘밤은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갔다. 다시 오겠다고 하던 백규현의 식구들도 그 사이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무시무시하던 흑인우인도 다시 그를 습격하기 위해 나타나지 않았다. 백방생은 처음 하루 동안은 계속 마음속으로 긴장을 하며 지냈으나 그 이후로도 아무런 일이 없자 이내 그 긴장감이 다소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대신 무공연마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는데 내공을 성취했기 때문에 더위를 타지 않아서 인지 그렇게 살아가는 요즘은 제법 살맛이 나는 것 같았다. 하인들도 이제는 그에게 감히 무례하게 대하지 못하고 아주 공손해졌다. 백방생은 그렇게 사흘밤을 보내고 나서 아침이 되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단히 무공을 연마한 다음에 대인과 진소유를 마주하고 아침 식사를 했다. 대인은 본래 불문의 승려였기 때문에 그다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진소유도 이제는 왠지 말수가 더욱 적어진 것 같았다. 백방생은 그것이 혹시 자신의 무공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보고 있었다. 거의 말도 없이 무덤덤하게 아침 식사를 마 친 다음에 백방생은 다시 자신의 침실로 달려 들어갔다. 사흘 전에 그러한 사건 이후 그는 서재의 사용을 일부러 자제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침실 쪽이 더 안전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침실은 상당히 실내가 넓어서 침상이 놓여져 있는 공간을 빼고도 대략 사방 20자의 공간은 남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거기에 놓여져 있던 탁자나 의자 등을 치우고서 그 자리에서 무공 연마를 해왔었다. 현재 그는 자부문의 8대 절악 가운데 건법인 자부검회까지 대강의 연마를 마치고서 이제 과천풍이라는 신법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 과천풍이라는 신법은 사실 이곳에서 연마하기가 다소 곤란했다. 그 신법을 펼쳐보자면 아주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어제까지 연마한 자부검회까지의 무공들을 한 차례 두루 복습해보다가 이어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을 내려놓고 답답한지 다소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그의 공력으로는 자부문의 8대 절악들을 더 이상 연마해볼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신법인 과천풍 뿐인데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그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연마하겠는가 백방생은 침상 위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굴리다가 문득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내공을 거의 쓰지 말고 한번 연습해볼까 10장 의문의 연속 이런 비좁은 실내에서 그와 같은 초인적 인심법을 연마한다는 것은 사실 다소 무리한 일이었다. 그러나 백방생은 이제 마음 놓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생각에 그만 답답한 기분이 들어서 다소 무리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한번 그것을 시험삼아 연마해보기로 했다. 이미 무공 연마에 제법 많은 시간을 들여왔었기 때문에 그의 내공운용의 능력은 사흘 전보다 훨씬 능숙해져 있는 상태였다. 무릇 이 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법과 그 원리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 원리는 비슷하되 다만 그 가운데에서 적용되는 내용이 서로 다를 뿐인 것이다. 백방생은 이미 인류연이라는 보법을 능숙하게 연마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과천풍이라는 신법에 대해서도 그다지 어려운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는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생소한 기분이 들지만 그러나 위급한 순간에는 보법으로 대처하면 될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백방생은 우선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는 신법의 구결들을 한동안 더욱 익숙해 지도록 암송해본 다음에 이윽고 차분한 마음으로 앞으로 한 발을 내딛어 보았다. 그러자 과연 거의 운기하지 않았는데도 신기하게도 그의 몸이 앞으로 부드럽게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의 몸은 마치 한순간 구름 위에서 미끄러지듯이 가볍게 일장 이상이나 나아갔다. 백방생은 그렇게 다시 새로운 무학의 이치를 체험하게 되자 절로 마음이 들떠서 혼자 꿈속에 있는 듯이 기분이 몽롱해지게 되었다. 그는 실내에 거의 중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다가는 자연히 몸이 벽에 부딪히게 될 것 같았다. 따라서 그는 순간 정지하기 위한 구결을 생각했는데 과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내 그의 신형은 벽면의 바로 앞에서 거짓말처럼 부드럽게 정지하는 것이었다. 자세가 조금도 불안하고 나 거칠지도 않았다. 백방생이 사흘 전에 흑의 노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펼쳤었던 것은 그저 보법의 변형이었지 지금의 이 과천풍처럼 진짜 신법은 아니었다. 백방생은 본래 너무나도 무학을 배우지 못해서 심하게 안 따라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사이 이러한 무학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백방생의 심정은 매우 기쁜 것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는 조금 전에 기분이 잠시 우울해져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신법을 한번 성공적으로 펼치게 되자 그만 마음 2절로 시원하게 변하는 것 같았다. 더욱이 그는 이번에 정지하는 과정에서 전혀 보법의 구결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신법의 구결만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의의 미는 컸다. 백방생은 그렇게 한 번의 시전에 벌써 다소의 자신감을 갖게 되자 잠시 좀 더 생각을 해 보다가 이내 다시 서 서히 계속해서 신법을 펼쳐보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방안을 좌측 혹은 우측으로 움직였고 이내 점차로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과거의 백방생은 괴이할 정도로 무학의 연성이 되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욱 괴이할 정도로 무학의 연성이 잘 되어 가고 있었기 때 문에 그것이 매우 신기하게 여겨졌다. 백방생은 이내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점차 신법의 구결들을 빠르게 수련해 가기 시작했다. 그는 나중에는 비단 방바닥뿐만 아니라 벽면과 천정으로까지 신법을 펼쳐서 마음대로 걸어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리하여 불과 반시진도 지나지 않아서 그는 그 신법의 모든 구결들에 아주 익숙해지게 되었다. 이제는 단지 아직 공력을 많이 사용하여 신법을 빠르게 연마해보지 못한 것 정도가 문제가 될 뿐이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사람이 안으로 들어선 것은 바로 그 무렵의 일이었다. 백방생은 마침 천정 위에다 발바닥을 붙이고 거꾸로 서서 걸어다니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는 너무나도 신법의 연마에 열중하느라고 미처 방문 앞에 누가 다가오는 기척을 듣지 못하고 잃었다.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바로 진소유였다. 백방생은 자신이 무공을 연마하는 광경을 그녀에게 들키게 되자 공연이 어색한 기분이 드는 듯해서 잠시 멈칫거리다가 이내 그녀의 앞에 가볍게 떨어져 내려갔다. 아 무슨 일이시오 진낭자. 진소유는 그가 천정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신법으로 가볍게 지면으로 내려서는 것을 특이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이내 말했다. 당신의 무공은 갈수록 놀라워 지는 듯 하군요. 그것은 실로 그러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방생은 진소유의 그 상승경공에 대해 심히 부러워하지 않았던가. 백방생은 공연이 안색이 북어지는 듯하여 폭권하며 말을 받았다. 과찬의 말씀이시오. 진소유는 천천히 실내를 둘러보는 듯 하다가 다시 말했다. 손님들이 왔어요. 백방생은 다소 의아해졌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를 찾아올 손님들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이오. 진소유는 그저 간단하게 대답했다. 쉽게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백방생이 진소유를 따라 거실로 나가보니 과연 그곳에 이미 두 명의 손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백철우와 백철산이었다. 백방생은 느닷없이 그렇게 다시 나타난 그들을 대하게 되자 그만 크게 어리둥절한 기분이었다. 그들은 사흘 전에 심하게 다친 듯 했었는데 이제는 상처를 모두 치료했다는 말인가. 백방생이 다소 어리둥절해져 있는 것을 보고 백철우가 차를 마시고 있다가 백철산과 함께 일어서며 인사말을 건네왔다. 막내 삼촌 그동안 안녕히 잘 계셨나요. 백방생은 눈앞에 백철우 등이 능글맞게 웃고 있는 것을 보고 손을 내져우며 말했다. 나는 이미 너희들의 삼촌이 아니니 나에게 그런 인사를 차릴 필요는 없다. 그래 오늘은 무슨 일로 왔느냐. 백철우는 능글맞게 웃던 얼굴을 이내 음침하게 바꾸더니 말했다. 좋아요. 그렇다면 본론부터 우선 말하기로 하죠. 해 당신은 지금 감히 우리를 따라 나설 용기가 있나요. 백방생은 그 말을 듣고 내심 가볍게 쓴 웃음을 지었다. 보아하니 눈앞에 이 두 명의 영악스런 소년들은 필시 또 무슨 흉기를 성사시키기 위해 나타난 것 같았다. 백방생은 두려운 마음은 없었지만 그러나 내심 경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백기현이 결코 이 두 명의 소년들만을 보냈을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다소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가 만일 지금 너희들을 따라 나선다면 그런 용기가 있는 것이 된다는 말이냐. 백철산에 비해 백철우가 비교적 말재간이 뛰어났다. 그래서인지 백철산은 묵묵하고 계속 백철우만 입을 열고 잊었다. 백철우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야 물론이죠. 우리는 이미 당신이 용기 없는 졸장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백방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사실 형편없는 졸장부에 불과하지.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백철우는 약간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우리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물론이다. 백철우는 다소 어이없다는 표정이 되어 말했다. 지금 당신을 만나고자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할아버님이세요. 당신은 그런데도 무조건 이렇게 계속 여기에서 버티고 있을 작정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가 이번엔 또 무슨 이유로 나를 만나고 자하는 것이란 말이냐. 백철우는 문득 의미심장하게 웃더니 말했다. 물론 당신은 값이 비싸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쉽게 나서려고 하지 않겠죠. 하지만 오직 이 한 가지의 일에만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 한 가지의 일이란 뭐냐. 백철우는 잠시 백방생의 얼굴을 빠니주시하더니 말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그 숨겨진 유산이 발견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죠. 백방생은 일순 어이없는 표정이 되고 말았다. 그는 그제서야 눈앞에 이 두 명의 소년들이 일종의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백방생은 가볍게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내 유산이라고. 내게 따로 은밀하게 전해지는 유산이라도 있었단 말이냐. 백철우는 백방생의 얼굴을 주시하고 있다가 말했다. 당신에게 그러한 것이 정말로 없었다면 그건 이상한 노릇이죠. 어쨌든 가지 않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돌아가버리는 수밖에 없겠군요. 백방생은 백철우와 백철산이 정말로 밖을 향해 걸음을 옮겨 놓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다소 의아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이 무려 사흘 만에 마음먹고 다시 찾아온 것이라면 필시 어떤 흉기에 의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그저 싱겁게 몇 마디의 말을 던지고 그냥 돌아간다면 그건 다소 이상하지 않을까. 과연 아니나 다를까 백철우는 금방이라도 돌아가버릴 듯 하더니 이내 서너 걸음도 채 걷지 않아서 문득 걸음을 멈추고 다시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입을 여는 것이었다. 참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군요. 물어봐도 되나요? 백방생은 내심 어느 정도 그의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던 터라 이내 대꾸했다. 뭐가 이상하다는 말이냐. 백철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실내를 둘이 번거리는 듯 하더니 이윽고 말했다. 저번에 보니까 여기에 한 분의 스님께서 와 계시더군요. 헌데 지금 그분은 어디에 계시죠? 백방생은 말했다. 지금 그분은 방 안에 계실 것이다. 헌데 너는 왜 그러느냐. 기실대인은 여사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백방생 의호위를 엄밀하게 수행해 오고 있었다. 백방생이 그가 방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사실은 추측에 지나지 않았다. 헌데 백철우는 어째서 갑자기 그 대인의 거취를 들먹이는 것일까. 백철우는 다시 말했다. 나는 지금 그에게 몇 마디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당신은 지금 그를 이리로 잠깐 불러주지 않겠나요? 백방생은 백철우의 눈빛이 매우 교활하게 이리저리 돌아가는 것을 보고 혹시 이미 대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졌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실로 심상치 않은 일인 것이었다. 백방생은 내 신비로소 그들의 마각을 어느 정도 보는 듯 하여 크게 경각하며 말했다. 그는 지금 혹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 나라고 해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 내가 대신 진 낭자에게 부탁을 해볼 테니 너는 잠시 여기에서 기다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어 백방생은 정말로 진소유를 돌아보며 대인에게 다녀와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문득 백철우가 그 전에 다시 말하는 것이 없다. 헤헤 그러나 사실은 나는 그에게 별로 볼 일이 없소. 백방생은 의아해하며 다시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백철우는 두 눈에서 음침한 웃음을 바라고 있었다. 그렇다면 너는 조금 전에 무엇 때문에 그를 불러달라고 했느냐. 백철우는 음침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건 바로 당신에게 한 가지의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백방생은 이제 백철우 등의 눈빛에 흉악한 기운이 서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내심 가슴이 크게 뜨끔해졌다. 거기에서 일종의 사악한 자신감을 읽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혹시 자신들이 그간에 너무 경계에 소홀했던 것 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백방생의 뇌리를 스쳐갔다. 백방생은 말했다. 내가 나에게 뭘 가르쳐 주겠다는 말이냐. 백철우는 말했다. 그것은 바로 그 중대가리는 이제 다시는 당신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오. 백철우는 이제는 예의 그 치기어린 경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백방생은 그가 갑자기 좀 더 커져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백방생은 내심 섬뜩한 기분이 들어서 즉시 진소유에게 전음인밀의 수법으로 말했다. 지금 곧 스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찾아봐 주지 않겠소. 확실히 그것은 백방생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전해 본 전음인밀의 수법이었다. 진소유는 그 말을 듣자 다소 흠칫해하는 듯 하더니 이어 즉시 역시 전음으로 말해왔다. 나는 이미 아까부터 그를 찾아내어 전음으로 얘기를 교환하고 있던 중이에요. 듣자니 그는 지금 방안에서 적을 만나게 되었다는군요. 백방생은 내심 크게 어리둥절해졌다. 적이라고요. 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오. 백방생은 그렇게 전음을 날리면서 겉으로는 다시 백철우에게 말했다. 그 외의 전음 수법은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이어서 백철우도 간파하기가 어려웠다. 실로 너의 말은 애매모호하구나. 백철우는 기이한 웃음을 머금었다. 뭐가 그리 애매하다는 말이오. 그와 동시에 진소유의 전음도 백방생의 귀 속으로 날아들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잠시 이렇게 기다리면 곧 나오겠다고 했어요. 백방생은 두 사람에게 동시에 말을 해야 했기 때문에 즉시 마음을 둘로 나누어 먼저 복화술의 수법으로 입술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진소유에게 전음을 날린 다음에 이어 백철우에게 입을 열어 말했다. 혹시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 것이 아니오. 내 말은 그러니까 그와 나중에서 누구에게 먼저 이상이 생긴다는 말이냐. 진소유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다가 대꾸했다. 아니에요. 그는 우리에게 여기에 계속 가만히 있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백철우가 말했다. 그야. 흐흐흐 아무래도 당신에게 먼저 이상이 생기게 될 것이오. 백방생은 진소유의 전음을 듣고 내심 중얼거렸다. 이것 참 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군. 백방생은 이어 백철산에게 말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백철산은 이제까지 묵묵히 음침하게 웃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이윽고 입을 열어 말했다. 물론이오. 당신은 이제 곧 황천길로 떠나게 될 것이오. 백방생은 그 두 사람이 그토록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필시 거기에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체 지금 저 방 안에서 대인과 겨루고 있다는 사람은 누구일까. 혹시 저번에 서재에 나타났던 예의 그 흑 의노인이 아닐까. 그렇다면 만일 지금 이 순간 백비현이 여기에 다시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백방생은 실로 상황이 심각하고도 다급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안색을 가볍게 굳혔다. 백방생은 말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제압하지 못하리라고 보느냐. 백철우는 음험하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 당신은 그럴 능력이 있을 것이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이미 늦었소. 백방생은 다소 어리둥절해졌다. 시간이 늦었다고.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느닷없이 한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다. 시간이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지. 백방생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다. 그것은 매우 귀에 익은 음성이었기 때문이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고개를 돌려보니 거기에 예의 그 흉악한 눈매에 흑인 오인이 나타나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백방생은 내심 놀라서 생각했다. 나는 그래도 이들이 한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이 다르지 않은가. 흑인 오인은 이번에는 저번과는 달리 행동에 매우 여유가 있어 보였다. 그것은 오히려 백방생에게 일종의 위기감을 까중시켰다. 흑인 오인은 천천히 걸어서 백방생의 앞에 이르더니 이어 말했다. 내놈은 역시 이번에도 달아날 수 있으리라고 보느냐. 백방생은 다급히 전신의 공력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말했다. 당신은 이미 오랫동안 문 밖에 서 있었소. 흑인 오인은 서두르지 않고 순순히 대꾸해 주었다. 나는 제법 기다리며 너희들의 얘기를 듣고 있었지. 이 노인의 음성은 몹시 날카로울 뿐만 아니라 심한 외지의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그것 때문에 백방생은 조금 전에 목소리만 듣고도 이내 누가 나타났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 백방생은 황급히 속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애쓰며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잊었다는 말이오. 문득 옆에서 진소유가 다소 놀란 듯한 음성으로 전음을 날려왔다. 저 사람이 바로 당신이 전에 말하던 그 서재에서 나타났었다는 그 사람인가요? 백방생은 즉시 전음으로 대답해 주었다. 그렇소.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흑의 노인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틀렸다. 나는 지금 너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니 그 승리라는 두 글자는 사용할 수가 없지. 마땅히 성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백방생은 흑의 노인이 너무나도 느긋한 것 같자 내심 더욱 의아해하며 다시 말했다. 당신은 보아하니 다른 협조자가 있는 모양인데 지금 저 방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가 있겠소. 흑의 노인은 다소 의외라는 듯이 백방생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너의 눈치가 제법이로구나.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차라리 저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흑의 노인은 손짓으로 백철우와 백철산을 가리켰다. 백방생은 순간 내심으로 대단히 불길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시선만 돌린 채로 백철우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저 방 안에서 나의 호의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희 할아버지였다는 말이냐. 백철우는 이미 노골적으로 흉악한 성품을 드러내며 말했다. 그렇다 이 후레자식 같은 놈아. 우리는 본래 내놈을 그 중대가리와 떨어지게 하기 위해 왔던 것인데 아직도 그것을 몰랐단 말이냐. 이 병신 같은 자식아. 백철우 등은 이미 옆에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기 때문인지 자신들이 평소에 백방생에게 가지고 있었던 악감정을 거의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백방생은 그 말을 듣자 내심 경악하여 말이 다 나오지 않았다. 하기는 흑의 노인이 백철우 등과 함께 어울리고 이더니 생각해보면 백두현이 그렇게 협조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최소한 이들이 한패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양쪽의 힘을 여기 용하려고 했었는데 아 이렇게 되면 일이 정말 곤란하게 되어버렸구나. 백방생은 내심 빠르게 생각을 굴리며 급히 진소유에게 다시 전음을 날렸다. 이 노인과 백기현이 서로 한패라고 하니 우리는 이제 전력을 다해 피해야 하겠소. 진소유는 일시에 아무런 말도 없었다. 대신 흑의 노인이 다시 앞으로 다가들며 입을 열었는데 어느새 그의 두 눈에는 예의 그 흉악한 살광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자 너도 이제 어느 정도 의문을 풀었을 테니 그만 지옥으로 가는 게 어떠냐. 흑의 노인은 처음에는 느릿하게 다가들었으 나 나중에는 그 속도가 점차 빨라졌다. 그가 마지막 말을 끝냈을 때는 이 미 거의 헛개비처럼 변해서 백방생의 몸을 향해 덮쳐들고 있었다. 그것은 거의 믿기 어려운 속도였다. 옆에 서 있던 진소유가 그것을 보고 놀랐는지 그만하 하는 외침을 바랬다. 백방생은 이미 무공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잊었다. 흑의 노인이 미리 예고를 한 뒤에 공격해 들어왔기 때문에 비록 위태롭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피할 여유가 있었다. 흑의 노인의 헛개비와도 같은 신형이 백방생의 전신을 뒤덮어 버리는 듯한 순간 백방생은 흡사 꺼지듯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며 어느새 뒤로 일장 정도 물러나 있었다. 흑의 노인은 그야말로 귀신처럼 쾌속하게 백방생의 신형을 향해 따라 붙었다. 그의 속도는 얼핏 보기에도 백방생보다도 훨씬 빨라 보였다. 백방생의 신형이 기묘하게 방향을 틀어 백철산의 전면에 이르렀을 때 이미 흑의 노인은 그의 지척에 이르러 앙상하게 마른 손을 내뻗고 있었다. 백방생의 등줄기는 금방이라도 그 무서운 손길에 잡힐 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슬아슬하게도 백방생의 신형은 절묘하게 회전을 일으키며 백철산의 등 뒤로 돌아가고 있었다. 백방생의 무공은 지난 사흘간 내공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으나 무학의 운용에 있어서는 더욱 익숙해졌다고 할 수가 있었다. 비록 속도에 있어서는 당할 수가 없다고 해도 임기응변의 변화에 있어서는 능히 흑의 노인을 당혹하게 만들기에 좋다고 할 수가 있었다. 백철산은 느닷없이 백방생이 자신의 등 뒤로 돌아가자 절로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고 말았다. 그는 움직일 수도 없었고 또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없었다. 지금 백방생과 흑의 노인이 움직이는 속도는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이 빨랐기 때문에 그로서는 일시 도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흑의 노인 역시 백방생이 백철산을 방패로 잡고 피하자 다소 난처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는 백철산을 다치게 할 수가 없어서 자연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었다. 헌데 바로 그 순간의 일이었다. 느닷없이 아미타불 하는 강한 불호소리와 함께 한쪽 방의 벽면이 그대로 허물어져 내리더니 갑자기 그 안에서 두 사람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었다. 그들의 용무는 각기 낯익었다. 바로 다름 아닌 백규영과 대인이었던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방 안에서 한바탕에 악청고투를 치렀는지 각기 애복이 여기저기가 심하게 찢겨져 있었다. 그들은 밖으로 나오자 맞아 즉시 백방생 등 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려고 했지만 이내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어울려 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즉 대인은 가려고 하고 백규현은 막고 있는 것이었다. 느닷없는 그 두 사람의 출연에 실내의 사람들은 모두 다 놀라는 표정들이었다. 특히 간신히 백철산의 몸을 방패로 삼아 몸을 피하고 있던 백방생은 내심 기쁜 마음이 들었다. 어쨌든 그렇게라도 든든한 수호자인 대인을 보게 되니 반가운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이 상황을 적절히 이용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백방생은 문득 저번의 상황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말이지 이번의 경우는 달랐다. 흑의 노인은 자리를 피하기는 커녕 그 두 사람이 나타나자 더욱 맹렬하게 백방생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순간 흑의 노인의 손그림자가 백철산을 중심으로 한 일장 방원을 완전히 뒤덮었다. 그 손그림자는 마치 환영처럼 둥둥 떠다니고 있었지만 그러나 기실 한 번 맞으면 횡익을 면치 못하게 하는 가공할 살수들인 것이었다. 거실의 양쪽에서 그렇게 가공할 무학들이 발출되기 시작하자 이 넓은 거실의 천정은 한꺼번에 거대한 압력으로 터져나가 버릴 것만 같았다. 백철산은 자신의 주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며 무시무시한 살수들이 자신의 몸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며 연신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내심 악랄한 심정이 치밀어서 부르짖었다. 이 연병을 할 훌의 자식 놈아 어째서 빨리 박살이 나서 돼지지 않고 이렇게 미친 개새끼처럼 나에게 달라붙어 지랄을 하느냐 어서 빨리 골수가 터져서 18층 지옥이나 떨어져 버려라. 백방생은 어느새 대인이 3장 이내까지 다가왔으며 또한 백철산의 안색이 썩은 돼지의 간처럼 푸르죽죽하게 변해 있는 것을 보고 문득 생각했다. 혹시 이 녀석을 발버둥을 치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백방생은 다급히 흑인 오인의 살수를 피하는 와중에도 백철산의 겨드랑이의 혈도를 짚어서 그로 하여금 우스워서 견딜 수 없게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그가 미처 지풍을 날리기도 전의 일이었다. 갑자기 그의 등줄기 부분이 화살에 맞은 듯이 뜨끔거리더니 흡사 만년빙굴 속에 던져진 것처럼 극심한 오한이 일며 전신이 순식간에 뻣뻣하게 마비되어 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실로 갑작스럽고도 이상한 일이었다. 백방생은 지금 적들을 마주 보며 상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는 말인가. 설마 한이 흑인 오인에게 감춰두고 있었던 비장의 수단이라도 있었다는 말인가. 퍽! 한은 둔탁한 음양과 함께 백방생은 흑인 오인의 장력에 맞아서 뒤로 훌훌 날려갔다. 백방생은 내심 의혹 속에서도 정신이 급격히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백방생은 혹시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의 고통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대로 덧없이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 다소 아쉽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문득 그때의 일이었다. 백방생의 신형이 허공에 올라가 있어서 보였던 것이었으리라. 느닷없이 백방생의 시야에 한 명의 흑인 오인이 창 밖으로 빠르게 사라져가는 광경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물론 조금 전까지 백방생을 공격했던 그 흑인 오인의 모습은 아닐 것이었다. 백방생은 비로소 자신이 그 또 다른 흑인 오인에게 암산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백방생은 너무나도 놀라 꺼져가는 의식을 겨우 일깨우며 생각했다. 흑인 오인은 본래 자신의 동료가 있었다. 그런데도 굳이 그것을 감추려고 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 생각을 끝으로 백방생은 이내 의식이 아득한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이윽고 백방생이 다시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인 것 같았다. 온몸은 마치 청근이나 되는 듯이 무겁고 답답했으며 의식은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듯이 희미하고 몽롱했다. 게다가 점차로 가슴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강렬하게 느껴지기 시 작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그의 의식을 보다 빨리 회복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때 문득 어디에선가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귀에 있지 않은 음성들이었으나 그러나 또한 그 어조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했다.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그러나 이내 점차로 분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제 곧 우리의 천하대업 이성공적으로 곧 교환을 하게 되어 당주님께서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비급과 교환을 하기 전까지는 죽이지 말고 잘 보호해줘야 하네. 정말로 괴상한 녀석이야.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일단 그 당주님의 음풍도 애 한수를 격중당하면 거의 살아나기 힘들게 되는데 저 녀석은 이제 불과 사흘도 안 됐는데 벌써 내상이 호전되고 있지 않은가 혹시 녀석이 벌써 깨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아 당주님께서도 최소한 깨어나려면 닷새는 걸린다고 했으니까 헌데 흠 당주님께서는 언제 이곳에 도착하신다고 하던가 아마 앞으로 한 시즌 정도 지나면 이곳에 도착하시게 될 걸세 우리는 그 사이에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네 저 녀석과 비급을 교환하고 난 뒤에 우리는 즉시 봉교로 돌아가게 될 테니까 교주께서도 이번에 총교의 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하셨네 백방생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러한 무슨 대업이니 총교니 하는 말들을 듣고 있다가 문득 생각했다 아 내가 지금 이곳에 붙잡혀 와 있는 중이지 헌데 벌써 사흘이나 지났단 말인가 갑자기 의식을 잃기 직전에 일들을 상기해보려고 하니 머리가 깨지는 듯이 아파왔다 백방생이 내심 신음을 바라고 있는데 문득 얘의 그 말소리들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물론 우리의 목적은 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하지만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애써 잡아온 녀석을 그렇게 쉽게 돌려보낸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자네는 바로 그 일을 두고 하는 말인가 그렇네 마침 당주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시기까지 한 시즌 정도가 남았다고 했으니 충분히 그때까지 녀석은 지금 혼전에 있으니 아무것도 모를 것이고 게다가 결국 죽이지만 않으면 될 일이 아닌가 그럴까 하기는 나도 싫은 저런 녀석을 그냥 고스란히 돌려보낸다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네 마침 지금 여기는 우리 두 사람밖에 없으니 좋아 우리 공평하게 각기 반갑자 정도로 나누도록 하자고 백방생도 처음에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했다 단지 그저 그들이 갑자기 자신과 관련된 모종의 일을 벌이려는 모양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다 너무나도 고통이 심했던 탓일까 잠시 다시 의식을 잃었던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재차의식을 회복하고는 다소 놀랐다 마치 가슴을 이리리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극도의 통증이 느껴지고 익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느닷없이 한 가지 아주 이상야릇한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것은 기묘하게도 흡사 양쪽 손바닥으로 누군가에게 맹렬히 피를 빨리고 있는 듯한 감각이었다 갑자기 누군가에게 피를 빨리게 되다니 그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얘기이겠는가 백방생은 이내 그것이 환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나친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일종의 환각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러나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의식이 점차 뚜렷해져 오는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그 이상야릇한 감각도 역시 분명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이란 말인가 백방생은 정신을 모아서 눈을 떠보았다 간신히 희미하게 떠진 그의 눈 속으로 하나의 괴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그것은 두 사람의 노인이 각기 그의 손을 하나씩 잡고서 운기행공을 하고 있는 광경이었다 백방생은 그것을 보자 그만 놀라서 모골이 송현해지는 것 같았다 문득 한 가지의 생각이 뇌리를 스쳐갔기 때문이었다 1월 신교에는 흡성대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다 그 흑의 노인은 십중팔구 그곳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펼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흡성대법이 아니겠는가 백방생은 이미 흡성대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었다 그 흑의 노인이 반드시 1월 신교의 사람이라는 보장은 얻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들은 얘기들을 상기해보면 그것은 가장 가능성이 큰 일이 아니겠는가 그때 문득 좌측의 노인이 입을 열어 백방생을 놀라게 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군 어째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일까 자네는 그렇지 않은가 분명히 아까 듣던 그 목소리였다 백방생은 내심 크게 경각심을 일으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다 우측의 노인이 이에 역시 눈을 감은 채로 입을 열어 대답했다 실은 나도 나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자네도 그랬군 좌측의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다 본교의 흡성대법은 이미 수천년이나 전에 저 내려오면서 갈고 닦여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리가 없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녀석에게 있는 것이겠지 그 말은 실로 백방생에게는 벼락치는 소리나 다름이 없었다 이미 그 러리라고 추측도 해보았다 그러나 백방생은 그러한 말을 듣고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백방생은 너 문화도 어이가 없어서 일시 멍하니 있다가 내심 자조하듯 웃으며 생각했다 정말로 흡성대법이었군 정말로 흡성대법을 펼치는 거였어 나와는 인연이 없을 줄 알았는데 10장 이상한 노인들 순간적으로 많은 감상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백방생은 다시 생각했다 하기는 내가 이미 패배하여 이렇게 잡혀온 것만 해도 생사를 예측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었다 설령 내가 그렇게 고목처럼 말라서 죽어간다고 한들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우측의 노인이 다시 말을 받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여기에서 그만 중단해 버릴까 좌측의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하니 나는 설마 하니 본교의 흡성대법이 통하지 않는 녀석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네 본래 운공을 하는 도중에는 말을 하지 못함은 물론이요 다른 곳에 신경을 쓰지도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두 사람은 비록 눈은 뜨지 않고 있지만 말은 자유롭게 주고 받고 있었다 틀림없이 그들은 내 공이 이미 깊은 경지에 들어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때 백방생은 문득 사태가 이상함을 알게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지뢰짐작하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노인들의 그러한 말들을 다시 듣고 나서 자 신의 몸속을 조사해 보니 실로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우선 백방생은 자신의 의식이 상당히 명료해졌을 뿐만 아니라 가슴에 통증마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래 내상을 치료하는 데는 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만일 그가 진기를 빼앗겼다면 오히려 내상이 악화되었어야 했을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체내의 중기가 가득하여 점차로 내상을 급속도로 호전시켜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게다가 기실 백방생은 전신 대열이 완전히 제압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혈도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체내의 진기가 감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인 것일까 백방생이 손바닥으로 진기를 움직여 보니 뜻밖에도 안쪽으로 진기가 빠져나가는 반면 바깥쪽으로는 도로 진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두 노인의 흡인력이 그만큼 막강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나가는 것은 아주 적고 끈끈한 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분량이 아주 많은 반면에 구조가 허술해서 잘 느껴지지 않았다 두 노인은 지금 자신들의 진기가 도로 나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잊었다 그것은 바로 나가는 것이 잘 감지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두 노인의 흡인력은 갈수록 강해졌다 그러나 기실 역시 나가는 것은 적고 들어오는 기운만 더욱 더 많아질 뿐인 것이었다 백방생은 그것을 보게 되자 이내 대강의 모든 이치를 알게 되었다 본래 이 흡성대법은 자신보다 공력이 고강한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자칫하면 진기가 역류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물론 두 노인보다 공력이 고강하지 못했다 두 노인도 물론 미리부터 그 점은 파악하고 이를 시작했어둘 것이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백방생의 내공 수련의 경지는 그들보다 높았다 따라서 두 노인은 그의 공력을 흡수하려고 하지만 도리어 지금 자신들의 공력을 흡수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실상 백방생의 경우처럼 그와 같은 공력으로 그와 같은 높은 수준의 내공 경지를 터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그것은 실로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그 두 노인도 미처 그런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만 백방생도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기는 했다 그의 공력이 흡수당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어째서 그들의 진기가 도리어 그에게 부지불식간에 계속해서 흡수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마치 백방생이 더욱 심오한 흡성대법을 연마한 것과 흡사했다 하지만 백방생은 결코 이제까지 흡성대법과 같은 무공은 연마한 적이 없지 않은가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결코 그러한 의문을 파고들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백방생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일순 왠지 한 줄기의 서광이 보이는 듯해서 내심 매우 기뻐했으며 이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려고 했다 만일 그들의 공력을 흡수하여 이곳으로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백방생은 즉시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히고 은밀하게 내공을 운용하는 한편으로 들어온 진기들을 모아서 자신의 몸에 제압된 혈도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매우 수월했다 백방생은 얼마지 나지 않아서 내상에 의해 막혔던 혈맥들도 모두 타통시키고 제압된 혈도들도 대부분 해결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 물론 그의 내공이 그만큼 훌륭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일이 생겼다 백방생은 이제 그저 한두 개의 혈도만 해결시키면 몸이 자유로워지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가벼운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두 노인은 그 바람에 즉시 손을 떼고서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백방생도 내심 뜨끔하여 실눈을 뜨고 바라보니 방 안에 다시 한 명의 흙의 노인이 늘어나 있었다 그 흙의 노인은 힐끗 백방생을 바라보더니 두 노인에게 말했다 상황이 달라졌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 급히 온 것일세 두 노인은 의아해하며 거의 동시에 물었다 무슨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인가 흙의 노인은 말했다 백요 쪽에서 사람을 보내 저 녀석을 넘겨달라고 했네 당주님께서는 사실 따로 비급을 넘겨 받으실 계책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더러 저 녀석을 그쪽으로 인도해 가라고 했네 두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백요라면 바로 태양마교의 놈들이 아닌가 기실 백방생은 더욱 놀랐다 지금 노인들이 말하고 있는 태양마교란 바로 일전에 들은 바 있는 세외팔세의 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흙의 노인의 말은 이어졌다 그렇지 일전에 그 백노야의 서재 손자란 녀석이 백유의 포섭당에서 우리의 일의 의미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준 적이 있지 앞으로는 모두가 한 패가 될 것이지만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신세를 졌는데 이번에 그들이 부탁하니 한번 그 부탁을 들어주자는 것이지 하하하 대업을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할 것이 아닌가 백노야의 셋째 손자라면 바로 백방도를 말하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그들의 얘기를 듣고도 일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기분이었다 좌측의 노인이 다시 물었다 그럼 당주님께서는 이곳에 언제쯤 오신다고 그러던가 흙의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마 이곳에는 오시지 않을 것일세 자네들은 즉시 나를 도와서 전혀 석을 옮기라고 지시하셨네 말이 끝나자마자 흙의 노인은 느닷없이 우수를 부채살처럼 펼치더니 지풍을 날려 백방생의 전신혈도를 제압했다 백방생은 마침 계속해서 혈도를 풀고 있었는데 마지막 하나를 남겨둔 상태에서 극골을 당하자 절로 놀라고 어리둥절해졌다 백방생은 자신의 마각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우측의 노인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갑자기 왜 그러는가 흙의 노인은 다소 겸연쩍게 웃더니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닐세 나는 당주님께서 워낙에 엄격하게 하라고 하시기에 또 워낙에 이상한 녀석이라고 하기에 철저하게 하려는 것일세 그 말을 듣고 가장 안도에 숨을 내쉰 사람은 바로 백방생이었다 흙의 노인이 모른다면 최소한 다시 시도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측의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설마 무슨 일이야 있었겠는가 흙의 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그럼 자네들은 여태 몸수색 한번 해보지 않았다는 말인가 우측의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그의 몸에 털끝만큼이라도 손을 댔다면 성을 갈고 말겠네 흙의 노인은 즉시 백방생의 앞으로 다가들 던이 품속에서 서류봉투 하나를 꺼내보며 말했다 저 녀석이 이미 백노야에게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던데 그 말 이실로 사실이었군 백방생도 아직 자신의 돈이 품속에 그대로 있었을 줄은 몰랐다 실로 무림고수라고 해도 돈을 좋아하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두 노인은 흙의 노인이 집어든 서류봉투에서 거의 백장에 달하는 그 많은 금표들을 보고 크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거기에는 정확히 90장에 100량짜리 금표가 들어 있었다 흙의 노인이 탐욕의 눈빛을 빛내는 두 노인을 향해 말했다 우리는 모두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되었으니 잠시 후면 부자가 될 걸세 하지만 지금은 바쁘니 일단 장소를 옮겨서 나누는 것이 좋겠군 두 노인은 흙의 노인이 서류봉투를 자신의 품속에 넣는 것을 보고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백방생을 안아들었다 백방생이 이제까지 누워있던 곳은 바로 깊은 산속에 있는 한 모욕의 작은 방이었다 그 방은 사용하지 않은지 오래되었는지 매우 낡아있었다 한 명의 노인이 백방생의 몸을 안아들고 움직이자 나머지 두 노인도 즉시 그 뒤를 따라 모욕을 떠나기 시작했다 때는 이른 아침 나절이었다 백방생은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그런지 아침 햇살이 눈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그 세 명의 노인들의 무공은 기실 하나같이 대단했다 모두가 한 번 걸음을 내딛자 십여 장씩 부드럽게 나아가고 있었다 산세는 비록 험준했으나 그들의 앞에는 그저 평지나 다름이 없었다 계곡이든 절벽이든 가리지 않고 그들은 계속 그렇게 나아갔다 그것은 진소유의 경공과는 또 다른 것이라고 백방생은 생각했다 진소유도 저번에 한 번에 십여 장씩 나아갔지만 그러나 지금 이들의 발걸음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산보를 하듯 자연스럽고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는 것이었다 이윽고 앞서서 길을 인도하던 흑의 노인이 어느 은밀한 골짜기에 도달하자 신형을 멈춰 세우고 말했다 자 이곳이 조용한 것 같으니 우선 우리 여기에서 돈을 분배한 다음에 다시 떠나기로 하세 한 노인이 물었다 목적지는 여기에서 멀었는가 흑의 노인은 품속에서 서류봉투를 꺼내 그 안에 금표를 다시 세워보면서 대꾸했다 그다지 멀지 않네 남쪽으로 한 백여리만 가면 되지 이 무의사는 정말 널 꿈 그렇지 않은가 다른 노인이 말했다 만일 저 녀석이 우리가 돈을 가진 것을 불러버리면 어쩌지 당주님께서 심한 문책을 내리실 것이 아닌가 흑의 노인은 그 노인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그야말로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네 자네는 보기보다 겁이 많군 저 녀석이 제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부인을 하는 이상 누구도 저 녀석의 말을 믿지는 않을 걸세 아 예 차라리 저 녀석을 반쯤 쭉 여놓던가 흑의 노인은 이미 금표들을 세 묶음으로 놔두었다 그는 다시 한 번 조이하여 세 묶음의 금표들을 살피고는 그것들 중에 하나를 한 노인에게 내밀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흑의 노인은 갑자기 손을 내밀다가 말고 입도 손도 그대로 굳어졌다 갑자기 그 노인의 뒤에서 다른 한 손이 튀어나와 기척도 빛깔도 없는 무형의 지력을 발출했기 때 문이었다 그 지력은 대단히 빠르고 또한 변화막측하며 위력적이었다 평소라도 피하지 못했을 텐데 흑의 노인은 약간 한눈을 팔다가 그대로 꼼짝없이 당하고 만 것이었다 그의 시선에는 일순경악과 불신 등의 표정들이 떠올라 있었다 물론 느닷없이 나타나 지풍을 발출한 그 손의 인자는 바로 다름아닌 백방생이었다 그는 다음 순간 뻣뻣하게 굳어버린 세 명의 노인들 사이를 빠져나와 이미 회수한 금표들을 다시 서류 봉투에 넣어 품속에 보관하고 있었다 기실 흑의 노인이 다시 백방생의 혈도를 제압하기는 했어도 그 위력은 이전에 제압된 것보다 훨씬 미약한 것이 없다 백방생은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남은 하나의 혈도와 그 혈도들을 모조리 풀어버리고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바로 조금 전에 흑의 노인 등이 금표에 잠시 한눈을 파는 것을 보고 날벼락처럼 움직이며 그들 세 사람의 혈도를 동시에 제압해버렸던 것이었다 백방생의 몸은 이제 거의 정상적인 상태를 되찾고 있었다 게다가 그의 공력은 과거보다 거의 일갑자 정도나 불어나 있었다 만일 정식으로 대적한다면 그 노인들을 쉽게 이기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순간적인 암습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것은 가능했다 백방생은 금표들을 품속에 잘 갈무리한다 음해 그들 세 노인들의 혈도를 다시 세심하게 점하여 그들이 빨리 깨어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그리고 그들 세 사람을 근처의 작은 동굴로 데려가서 그 안에 넣어두었다 이제 드디어 자유로구나 백방생은 그 일들을 마치고 나자 그야말로 마음이 기뻐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기분이 되었다 백방생은 그러나 애써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서 즉시 장원을 향해 신형을 옮기기 시작했다 아까 듣기로 이곳은 무이산중이라고 했다 동쪽으로 가면 복주성이 나아오게 될 것이었다 백방생은 지난 사흘 동안 장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몫이 궁금했기 때 문의 발길을 재촉했다 공력을 끌어올리자 그는 무려 30여 장씩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물론 최고도로 경신술을 펼친 것은 아니었다 백방생은 처음으로 그렇게 과천풍의 경신술을 진짜로 전개하게 되자 그야말로 심신이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는 잘만 하면 5,60장의 거리도 문제없이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헌데 그가 그렇게 신법을 펼치기 시작한지 미처 일각도 채 되지 못했을 때의 일이었다 백방생은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매우 눈에 익은 듯한 사람들이 마악 산뜽성이를 넘어서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잿빛 승포를 입은 두 사람의 중년 승려였는 대 한 사람은 작고 둥글둥글 했으며 다른 한 사람은 몹시 길고 비쩍 말라 있었다 바로 달마우스 가운데의 두 사람이었다 백방생은 그들의 모습이 워낙에 특이한 점이 있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백방생은 갑자기 이곳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자 그만 반가운 생각이 들어서 소리쳐 부르려고 했다 그러나 우선 거리가 멀었다 게다가 그들의 신법이 몹시 빨랐으며 대인이라면 몰라도 그들과는 아직 안면이 없었기 때문에 소리쳐 부르기가 다소 멋쩍었다 백방생은 다소 주저하는 사이에 그들의 모습이 인의 산뜽성이 너머로 사라져버리자 그만 실망이 되어 내심으로 주멀거렸다 그들은 나 때문에 비급을 가지고 온 모양 이로군 그것은 대체 무슨 비급인데 그럴까 어쨌든 나는 아직도 무능력하여 항상 남들을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백방생은 신법을 재촉하여 그들을 따라가려다가 인의 도리어 신법의 속도를 늦추고 오솔길을 따라 나아갔다 그것은 갑자기 그의 마음이 산란해졌기 때문이었다 그의 내공이 아직 순수해지지 못했기 때문일까 백방생은 아무래도 어디서 잠시 운기행공을 해서 그 노인들에게서 흡수한 공력들을 완전히 다스려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오솔길이 끝나자 문득 약간 넓어진 길이 나왔다 그 길의 한쪽에는 커 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느닷없이 왼홍의 노인이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 홍의 노인은 얼핏 보기에는 용모가 다소 이상스러웠는데 비단 의복뿐만 아니라 머리카락과 얼굴까지 모조리 붉은 빛이어서 흡사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세상에는 정말 별 희한한 사람들도 다 있군 백방생이 속으로 웃으며 막 그 앞을 지나치려는데 문득 그 홍의 노인이 불렀다 얘야 어디로 가느냐 잠깐 이리로 와보지 않겠느냐 백방생은 처음에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부르는 소리인 줄로만 생각했었다 그 음성에는 짙은 친근감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이윽고 걸음을 멈추고 서서 되물었다 지금 노인장께서는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홍의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아니면 여기에 또 너와 같은 어린아 이가 있기라도 하다는 말이냐 그런데 이상하군 정말로 이상한데 홍의 노인은 말을 끝내면서 연신 고개를 깨 웃거려 보였다 홍의 노인은 그러면서 백방생의 전신을 할 듯이 계속 바라보았는데 백방생은 문득 마치 그에게 뱃속을 들여다 보이는 듯한 괴이한 느낌을 받았다 백방생은 갑자기 산중에서 별 희한한 일도 다 겪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다시 질문했다 노인장께서는 소생에게 무슨 볼일이 있으십니까 홍의 노인은 잠시 백방생의 얼굴을 물끌어 미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볼일 그거야 물론 있지 그것은 내가 워낙에 이상한 녀석이기 때문이다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소생의 어디가 어떻게 이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홍의 노인은 눈빛을 번쩍였다 알고 보니 그 홍의 노인은 두 눈까지 붉은 빛이어서 흡사 거기에 두 개의 홍보석을 박아넣은 것 같았다 백방생은 실로 태어나서 그런 사람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었다 어디가 이상한지 말해달라고 좋다 잠시 따라 오너라 홍의 노인은 말과 함께 우수를 가볍게 저었다 그것은 마치 백방생을 멀리서 들어올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백방생은 즉시 자신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 봐야 한다고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순간에 백방생의 신경은 허공에 떠올라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실로 괴이한 일이었다 백방생은 일전에 사람이 무학을 극도로 연마하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정말로 하늘을 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자기 자신이 느닷없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정말로 생각해 보지 못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백방생의 신경이 허공에 떠오른 순간 어느새 그의 옆에는 예의 그 홍의 노인이 둥둥 떠서 함께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 백방생은 너무나도 놀라서 미처 입을 열지도 못했다 홍의 노인은 전혀 그의 몸에 손을 대지도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마치 하나로 붙은 듯 이 그대로 날아가고 있었다 백방생은 무심코 아래쪽을 내려다 보다가 일순 깜짝 놀랐다 아래쪽에는 그저 모든 물체들이 검고 흐릿하게 보이고 있었다 그럴 만큼 두 사람의 날아가는 속도는 빠른 것이었다 그런데도 백방생은 그것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니 백방생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신법이 펼쳐질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백방생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사이에 어 느새 그는 땅 위에 내려졌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이미 많은 걸리를 지나온 것이었다 그곳은 어느 높은 산뽕우리의 꼭대기였는데 시원한 산바람이 느껴지고 잊었다 백방생의 앞에는 한 명의 초라한 모습의 늙은 선비가 보였는데 홍의 노인은 바닥에 내려서자 맞아 그 늙은 선비에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저 아이가 아주 이상해 보이는데요 뜻밖에도 홍의 노인은 그 늙은 선비에게 매우 공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늙은 선비는 시선을 들어 백방생을 한 번 바라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백방생은 그 시선이 마치 거울처럼 맑고 투명하다고 생각했다 흡사신 이창생을 내려다보는 듯 한 그런 시선이었다 하긴 조금 이상하군 늙은 선비의 음성도 왠지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았다 홍의 노인은 마치 어른에게 칭찬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고는 다시 말했다 그렇지요 저 녀석은 마치 가슴속에 심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느닷없이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며 다 시 한 사람이 나타났다 심장이 없는 아이라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 사람은 바로 한 명의 흑의 노인이었다 그런데 그는 의복의 색깔과는 달리 머리카락이나 피부의 색깔 등이 모두 가 회색빛이었다 그야말로 절로 음산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용모의 노인이었다 그 흑의 노인은 나타나자 맞아 그 괴상한 회색빛의 눈으로 백방생의 가슴을 정말로 뚫어 지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갑자기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자 정신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는 혹시 이것이 꿈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왠지 몸도 말을 뜯지 않았고 입을 열어 말을 할 수도 없었다 홍의 노인이 말했다 내가 심장이 없다는 말은 바로 마음이 없다는 말이야 즉 무심이지 흑의 노인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정말로 그런데 이상한 일이군 사람으로서 마음이 없다니 헌데 그게 대체 어쨌다는 말인가 홍의 노인은 늙은 선비를 돌아보더니 말했다 과거에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한 노인이 있었네 그 때문에 우리는 사실 백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꼼짝도 할 수가 없었지 흑의 노인은 말했다 그 무명 노인 말인가 홍의 노인은 늙은 선비가 아무런 말도 없자 다시 말했다 그렇네 그는 이미 백년 전에 죽었지 하지만 만일 그와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우리의 대업은 그야말로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이네 흑의 노인은 말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아이가 장차 그 무명 노인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가 홍의 노인은 말했다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네 그러나 저 아이가 달마하원주의 아들이고 또한 그와 비슷한 점이 없지 않으니 경계하자는 것이네 우리의 대업은 이미 조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될 테니까 달마하원주의 아들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일까 백방생은 갑자기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을 겪게 되어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그는 마치 꿈속에서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았다 흑의 노인은 다시 말했다 그러니까 저 아이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말인가 홍의 노인은 늙은 선비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워낙에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일단은 지켜보고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네 항상 경계하고 이듬면 별탈도 없을 것이고 흑의 노인이 돌연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만일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생각할 것도 없이 즉각 제거해 버려야지 자네는 또 옛날에 그 버릇이 나오는 구먼 그러다가 만일 대업이 실패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텐가 홍의 노인은 그 말에 얼굴이 더욱 붉어지는 것 같았다 늙은 선비는 이제까지 비교적 묵묵하다가 이에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이미 결정했네 저 아이는 살려두도록 하지 저 아이가 만일 자라서 나의 일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이를 태면 천명이 되겠지 나는 그 천명에 따르도록 하겠네 하하 내가 만일 저런 아이까지 일일이 죽인다면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소심하다고 비웃지 않겠는가 늙은 선비의 말에는 그 흑의 노인도 식품 공경하는 것 같았다 일시 불만을 느끼는 듯 했으나 이내 묵묵하고 대꾸하지 않았다 이윽고 늙은 선비는 백방생에게 말했다 너는 앞으로 이 순간부터 우리들을 만난 기억을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다 자고로 가인방명이라고 했으니 그 또한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 내가 만일 오래도록 살고자 한다면 앞으로 너무 총명하게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백방생은 마침 크게 어리둥절해져서 그 늙은 선비를 바라보고 있던 중이었다 순간 마치 그 늙은 선비의 눈빛에서 갑자기 투명한 날벼락이 날아와서 그의 머리를 후려치는 것 같았다 그것은 고통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뜨거운 태양빛 속에 던져진 듯한 눈부심이었다 그리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늙은 선비는 이어 홍인호인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데려가게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고 홍인호인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이어 홍인호인은 아직 멍하니 서있는 백방생과 함께 신형을 속구치기 시작했다 불과 잠깐 동안에 홍인호인은 먼 거리를 지나서 백방생을 다시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곳은 작은 계곡이 있는 분지였다 물론 아직 첩첩산 중이라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 리가 없었다 홍인호인은 백방생을 하나의 넓은 바위 위에 미어놓으며 문득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정말로 세상에는 너무 똑똑한 것도 죄가 되는구나 사실 내가 무슨 신통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노릇이지 단지 대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너는 앞으로 가능하면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좋다 말이 끝나자 홍인호인은 갑자기 두 눈에서 기이한 광채를 바랬는데 순간 느닷없이 누워있는 백방생의 몸에서 연심 퍽퍽퍽하는 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기실 그것은 바로 홍인호인이 백방생의 단전을 파괴하고 내공을 완전히 소멸시키며 게다가 전신의 중요한 경락대를 가닥가닥 끊어놓는 소리였다 홍인호인은 이어 말했다 너는 앞으로 전혀 무공을 익힐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즉 한평생을 바보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니 실로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생활하는 데는 그다지 큰 불편은 없게 될 것이다 말이 끝나자 홍인호인은 느닷없이 허공 속으로 빨려들듯이 사라져갔는데 그것은 마치 환각을 보는 듯한 광경이었다 어느새 홍인호인의 모습은 부근에서 다시 보이지 않았다 헌데 그 다음 순간의 일이었다 홍인호인 이 사라진 직후 갑자기 그 자리에는 다시 한 사람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바로 그는 예의 그 흑인호인이었다 흑인호인은 그 회색빛의 괴괴한 시선으로 방금 전에 홍인호인이 사라져간 방향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백방생에게 시선을 돌리며 음산하게 입을 열었다 단전이 파괴되고 팔맥이 모두 대부분 끊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 백맥은 서로 융통되고 있고 세맥들도 모조리 살아있는 상태이다 정말로 쓸데없는 자비심을 베풀었군 왜 이런 녀석을 깨끗이 죽여버리지 못하느냐 말이야 흑인호인의 두 눈에서 특이한 광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문득 백방생의 신형이 호련 서서히 허공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벼랑간 심하게 꿈틀거리면서 우두두두두 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신의 근육과 골격들이 심하게 이탈되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만일 잡력들을 격발시켜서 잘 운용하기만 한다면 다시 팔맥을 타통시키고 파경 중원을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정말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 이 녀석의 공력이 이미 대옥락의 경지에 올라있는 것을 설마하니 모른다는 말인가 빌러먹을 그대들은 무슨 덕을 베풀려는 모양인데 나는 결코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겠다 말을 하는 가운데에도 백방생의 몸의 변화는 계속되었다 실로 그 흑인호인은 홍인호인 만큼이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백방생에게 갑자기 덮쳐들고 있는 엄청난 횡애기고 거듭된 재난이었다 정말로 백방생이 그와 같은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 갑자기 퍽퍽퍽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백방생의 칠공과 전신의 모공에서 선열이 줄줄이 흘러나와 그의 의복을 시뻘겋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백맥과 세맥들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잡력들이 격발되어 몸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광경이었다 백방생이 만일 그것을 알았다면 크게 절망하지 않았을까 다행인지는 몰라도 백방생은 지금 혼절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아마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사람이 진원지기가 모조리 터져나가고 전신의 격락들이 대부분 파괴되어 버렸다면 그것은 아마도 거의 죽은 목숨일 것이다 아니 사실 백방생과 같은 초상승에 심오한 내공이 없는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미 수백 번도 더 죽음을 당했었을 것이었다 백방생의 육신은 약간의 저항이라도 하려는 듯이 처음에는 다소 심하게 격련을 일으켰으나 이내 시간이 흐르자 그것도 점차로 조용해졌다 나중에는 그럴만한 힘마저 사라진 모양이었다 백방생의 육신에는 이제 겨우 한 가닥의 숨결만 붙어 있는 상태였는데 실은 그것도 매우 신기할 지경이었다 이윽고 백방생의 육신은 다시 바위 위에 내려졌는데 흑의 노인은 마치 자신의 새로운 작품을 감상하듯 이리저리 바라보다가 문득 다시 입을 열었다 흠 이제야 된 것 같군 보아하니 지금 당장은 죽지 않을 것 같고 아마도 3년은 살게 될 것이다 즉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이지 마치 고질병을 앓다가 죽어가는 것처럼 흐흐흐 누군가 꾸준히 진기를 주입시키고 경락들을 다시 이어간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백맥은 이을 수가 있다고 해도 세맥들은 이을 수가 없다 세맥들 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모래 위에 물을 붓는 격이 되겠지 우리들 여덟 사람이라면 또 모를까 흐흐흐 어쨌든 이 녀석은 앞으로 다시는 무공을 배울 수가 없을 것이다 생사가 늘 간들간들하니 어떤 모험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좋다 이 정도면 그도 나를 질책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완벽히 또 하나의 장애물을 제거한 셈이지 재미있군 재미있어 이윽고 흑의 노인도 사라져갔다 그가 사라져가는 광경도 아까의 그 홍의 노인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한바탕의 꿈이 펼쳐진 것 같은 광경이었다 그러나 사실 꿈은 아니다 비록 그 시간은 길지 않았으나 한 사람은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너무나도 참혹하게 처지가 변해 있었다 백방생이 만일 지금 그것을 알았다면 우선 먼저 자신이 왜 이런 희귀하고도 괴이하며 혹독한 재난을 겪어야만 했는지를 생각하기에도 골머리가 아플 것이었다 그저 운이 나빴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일까 그러나 백방생은 좀처럼 혼절해서 깨어나지 않았다 그가 바위 위에 누워있는 상태로 시간이 흘러갔다 동쪽 하늘에 떠오른 태양이 서서히 중천으로 향하고 있었다 점차로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말라가기 시작했다 주위는 갈수록 더욱 더 조용해지는 것 같았다 헌데 바로 그 무렵의 일이었다 느닷없이 주위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이상한 일이군 저쪽에서 피냄새가 나고 있어 요새 웬일인지 이 부근에 많은 무림고수들이 몰려들고 있어 혹시 또 누군가가 싸움을 벌인 모양이군 내 말은 그러니까 저쪽이 바로 아까 그 노인이 말하던 그 장소와 일치된다는 거야 아미탑을 설마하니 자네는 그런 괴상한 노인의 말을 믿는다는 말인가 백공자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곳에 와서 잠을 자겠는가 하지만 자네도 결국은 궁금하니까 이쪽으로 따라온 것이 아닌가 혹시 백공자가 무슨 변을 당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일단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찾아봐야 하네 빌어먹을 이번 일은 우라가 치밀어서 도 저희 참을 수가 없군 그래 열한 장 기적과도 같은 회생 이어 장례에는 호련 두 사람의 중년 승려가 나타났다 뜻밖에도 그들은 바로 달아오수 가운데의 두 사람이었다 아마도 그들은 백방생의 행적을 수소문하다가 느닷없이 홍인호인 등의 전가를 받은 모양이었다 그들 중 하나는 체구가 아주 크고 우람했고 다른 하나는 상당히 단정하고 우아한 편이었다 그들은 잠시 주위를 두리번 거리며 살피다가 이내 바위 위에 뉘어져 있는 백방생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으나 이윽고 크게 놀라서 소리치며 달려가서 급히 백방생의 몸을 안아들었다 아니 백공자 백시주 아미타불 아니 이럴 수가 그들은 백방생의 몸이 실제로 보기보다 더욱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만 너무나도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한 표정만을 지었다 백방생은 이미 초조금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들로서는 어떻게 손을 써볼 수도 없었다 한참 후에야 백방생의 몸을 안아든 그 우람한 체구의 승려가 한숨을 내쉬며 비로소 입을 열었다 아미타불 이럴 수가 이걸 대체 어쩐다지 정말 지독스럽기도 하고만 대체 누구에게 당했길래 이 모양이라지 빌어먹을 혹시 혹시 그 괴상한 노인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나한 체구의 승려도 비로소 한숨을 길게 내쉬며 그제서야 입을 열며 고개를 저었다 아미타불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네 어서 빨리 장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자칫 어떻게 잘못될지도 모르겠네 우람한 체구의 승려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그렇군 이어 두 사람의 신형은 백방생과 함께 빠르게 허공을 가르기 시작했다 대체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것일까 아니 불과 잠깐 동안 잠들어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백방생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을 때는 그는 이미 자신의 침실에서 깨끗하게 새 옷으로 갈아입혀진 상태에서 눕혀져 있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고 예식은 희미하기만 했다 백방생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의식이 점차로 회복되리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의식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누군가 그에게 물을 떠먹여 주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비로소 의식이 약간 밝아져서 그는 눈을 뜨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시야도 아주 흐릿했고 사람의 얼굴이 잘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백방생은 문득 그 사람이 진소유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백방생이 깨어난 것을 눈치챘는지 문득 진소유가 입을 열어 말했다 당신은 지금 무려 사흘 만에 깨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남들은 기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백방생은 입을 열었다 그러나 말이 잘 되지 않았다 진소유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말을 하면 안 돼요 단지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잠을 자도록 해요 잠을 자고 나면 좀 더 나아질 거예요 진소유의 말에는 무슨 신통력이라도 있는 것일까 백방생은 그 얘기를 듣자 맞아 즉시 잠이 쏟아져서 다시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이번에는 매우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것 같았다 그는 상당히 많은 꿈을 꾸었고 또한 많은 고통과 번뇌를 느꼈다 그의 꿈들은 하나같이 흉악한 악몽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윽고 다시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그녀의 말대로 정말로 그의 의식은 많이 나아져 있었다 여전히 그의 옆에는 진소유가 앉아있었는 대 그녀의 첫 마디의 말은 이러했다 당신은 또 사흘 만에 깨어나는군요 사흘이라 진소유는 다시 말했다 당신의 몸은 이제 괜찮나요 백방생은 입을 열었다 드디어 말을 할 수가 있었다 시력도 이제는 조다져서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의 몸은 전혀 말을 뜯지 않았다 이제는 괜찮소 백방생은 말을 끝내고 시선만을 돌려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 침실의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의문이 아주 많았다 하지만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단 말을 꺼낸다면 도저히 현실을 감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대신 이렇게 질문했다 다들 어디로 갔소 진소유는 가볍게 냉소하듯이 대꾸했다 당신은 아직도 남들을 생각할 여유가 있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겨우 고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사이 장원내의 일들은 어떻게 되었소 나의 할아버지는 또 어떻게 되셨고 진소유는 다소 주저하는 듯 하다가 이윽고 대꾸했다 당신의 심장은 아직 견딜만 한가요 이어 들려주는 진소유의 얘기는 그야말로 놀라울만한 것이었다 본래 백방생이 납치되던 그날 일단의 흑의노인들이 백로야의 방으로 침범을 했었다 당시 대인 등은 미처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백방생을 구하기 위해 추적했었다 그런데 그것을 기묘하게 노리고 다른 곳에 숨어있던 흑의노인들이 백로야의 침실로 침범을 하여 무시 무시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당시 백방생을 구하기 위해 대인과 다른 한 명이 나갔었기 때문에 백로야의 침실을 지키는 사람은 모두 세 명이었다 다행히 그들 세 명은 전력을 다해서 저항하여 오백나 한 상은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 격전의 여파로 백로야가 그만 기운을 쓰는 바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게다가 대인 등도 미처 백방생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백방생의 부친인 홍엽선사가 그 정가를 받고 장원에 나타난 것은 그날 밤의 일이었다 홍엽선사의 속과명은 바로 백기원으로 실상은 백로야의 외아들이었던 셈이었다 그는 자신이 불문에 있었기 때문에 오지 못했으나 이윽고 백로야가 그런 병계를 당하자 나타난 것이었다 백방생은 아직 모르고 있었으나 그의 부친인 홍엽선사는 이미 달마 하원의 주지가 되어 있었다 달마 호수는 바로 그가 보냈던 것이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10년 동안의 폐관 참수를 끝낸 직후였기 때문에 이름이 그리 알려지지 않았었다 홍엽선사가 전례의 장문방장인 덕일선사에게서 주지의 직책을 물려받은 것은 거의 최근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홍엽선사는 일찍이 약관의 나이에 출가하여 거의 불혹의 나이가 되는 동안 벌써 불도와 무학의 정진하여 후기지수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당시 그는 어느 날 남해보타도에서 역시 후기지수로서 명성을 얻고 있는 비군이 원심과 선방에서 열심히 불법을 토론하게 되었는데 어찌된 셈인지 거의 불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갑자기 욕정을 느끼게 되어 계율을 범하게 되었다 바로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이 백방생이었던 것이었다 원심사태는 아기를 낳게 되자 그 아기를 홍엽선사의 의견에 따라 백노야에게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이후에 자진해서 10년간의 면벽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 우연히도 원심사태는 홍엽선사와 마찬가지로 남해보타도의 주지가 되어 있었다 일명 남의 심리가 바로 그녀였다 진소유도 그러한 사실을 며칠 전에야 알게 되었다고 했다 흑의 노인들은 바로 다름 아닌 1월 신교의 무리들이었다 장원에는 그들 외에도 다른 무리들도 함께 뒤섞여 나타났다 그들은 일단 처음에 공격에 실패하자 협상을 하자는 쪽으로 나왔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500나한 상이 아니라 한 권의 무학비 급이었다 즉 달마하원의 적전 내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대승반야 성공이 실려있는 한 권의 비급이었다 그 대승반야 성공은 과거 달마하원에서 배출된 걸출한 선승인 법회선사가 달마혁근경을 보고 그 심득에 의해 창안한 내공이었는데 이미 그 훌륭함은 공인되고 있었고 또한 그 비급은 달마하원의 진사지보호라고 할 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대체 1월 신교 등에서 무엇 때문에 굳이 그 비급을 악착갖 이 강탈하려고 하는지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홍협선사는 의외에도 선뜻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달마하원으로 하여금 그 비급을 가지고 가서 백방생과 교환해 오라고 지시를 내렸다 헌데 그 무렵에 갑자기 상상도 못할 변개가 일어났다 느닷없이 달마하원 수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홍협선사가 가슴이 뻥 뚫려버린 참혹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로 인해 이장원의 내부는 혼란에 뒤덮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홍협선사가 그렇게 죽은 원인이 어떤 굉장한 위력을 지닌 폭, 약 때문이라고 단정을 지었다 그 이외에는 홍협선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홍협선사를 그렇게 만든 폭약은 어떤 것이며 원흉은 누구인가가 관심에 초점이 되었다 그러나 상황이 어지러워서 당시 미처 그런 원인들을 자세히 밝혀내지 못했다 게다가 다시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남해보타도 애 도주인 남해신니 원심사태가 장원의 나, 타나서는 홍협선사의 시신을 보고 느닷없이 스스로 신맥을 끊어서 자결하고 말았던 것이었다 원심사태는 너무나도 홍협선사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한문파에는 잠시라도 주지의 자리가 비워져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달마 하원에는 오협선사가 그리고 남해보타도 애는 원성사태가 각각 그 뒤를 이어 장문인의 자리에 올랐다 현재 대부분의 일들은 그들이 중심이 되어 처리하고 있는 중이었다 갑자기 그 많은 변화가 이 장원 내에서 일어났다 달마 하원은 비급을 가지고 가서 백방생과 교환하려고 했으나 일시 그들의 교란책으로 백방생을 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들에게는 사부인 홍협선사의 죽음이 너 문화도 충격이 컸기 때문에 미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다시 백방생을 찾는 것을 계속하여 엿새 전에는 드디어 피투성이가 된 백방생을 구해오게 되었던 것이었다 백방생은 본래 거의 다 죽은 목숨이었으나 달마 하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점차 다시 소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백방생을 위해 달마 하원의 귀중한 영약들도 아끼지 않았다 백방생은 지금까지 그가 먹은 것이 단지 물인 줄로만 알았었다 그러나 그것은 달마 하원의 영약들을 녹여서 만든 탕약들이었다 그것 때문에 백방생은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었다 지금으로서는 백방생의 몸은 조금 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백방생은 그 많은 얘기를 듣고 나자 절로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다 그는 그 많은 얘기들이 사실인지 알 수도 없었고 또한 실감이 가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그저 덤덤한 것 같았다 그런데 왠지 그의 눈가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약간 당황해졌다 그래서 그는 급히 다시 질문했다 그 백기연의 가족들은 어찌 되었소 진소유는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들은 이제까지 달라진 것은 없어요 단지 백로야가 이미 죽었으니 이제는 그만 이 집을 비워달라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당신이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예요 백방생은 잠시 말이 없었다 진소유는 말했다 당신은 지금 뭘 생각하죠 백방생은 대답했다 나는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요 알고 당한다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모르고 당하는 것은 더욱 참을 수가 없기 때문이요 진소유는 말했다 당신은 그래 알아낸나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저으려고 했다 하지만 고개는 역시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르겠소 진소유는 눈빛을 빛내며 다시 말했다 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백방생은 말했다 잘 모르겠소 나는 그것에 관해서 하나도 기억나지 않소 진소유는 백방생이 피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다시 말했다 당신의 품속에는 아직 그 돈은 그대로 잊었어요 당신은 이제 어디로 갈 거죠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일단 여행을 떠나고 싶소 진소유는 다소 어이가 없어 하며 말했다 그 몸으로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게다가 나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들어드리고 싶소 나는 소림사로 가겠소 진소유는 어이가 없어 하다가 다시 말했다 선사께서는 홍엽선사와 함께 유골이 합쳐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세 분의 시신은 모두 달마하온으로 가 있어요 달마오수도 오백나 한상을 그쪽으로 옮겨 놓았고요 그들은 당신이 시신들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곳에 가볼 생각인가요 백방생은 사실 아직도 부모의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백방생은 두 눈을 깜빡거렸다 갑시다 백방생은 이어 다시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 잠이 들었다 확실히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간혹 매우 편리한 것이기도 한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잠을 자는 동안에는 그 악몽 같은 현실을 모두 잊어버릴 수가 있었다 다만 그는 진짜 악몽을 꾸고 시달렸다 꿈과 현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가 백방생은 어느 때 그런 생각까지 해보았다 적어도 그에게는 당시 꿈을 꾸는 시간이 깨어있는 것 보다 더 길었고 더 진실인 것 같았다 백방생은 이번에는 아주 오랫동안 잠을 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지옥의 겉화 속에서 영겁토록 육신이 삶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는 때로는 차분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나중에 결국 그는 역시 사흘동안 잠을 짰 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이에 그가 누워있는 곳은 장소가 바뀌어 있었다 그곳은 바로 복주성에서 남쪽으로 200열이 떨어져 있는 달마하원의 어느 한 선방이었다 그 선방은 매우 낯설고 침상도 딱딱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곁에는 역시 진소유라는 여자가 시중을 들어주고 있었다 달마하원은 선종이며 향화객을 받지 않는다 여자는 이곳에 출입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이번에 특별한 배려로 그녀를 이곳으로 들어오게 한 모양이었다 다행히도 백방생의 몸은 지난 사흘동안 대단히 많이 좋아져 있었다 그는 이제는 손과 발을 움직일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침상위에서 몸을 일으켜 앉을 수도 있었다 게다가 의식도 옛날과 다름이 없이 청명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를 돌봐주고 있는 달마하원의 한 스님은 이제 그가 미음 따위를 먹어도 된다고 말해주었다 백방생은 이제야 자신이 일단은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백방생은 진소유에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나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오 진소유는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곧 사람들이 당신을 데리러 올 거예요 과연 아니나 다를까 이윽고 잠시의 시간이 흐르자 일단의 스님들이 안으로 들어섰다 붉은색의 가사를 걸치고 있는 80대의 노승과 함께 달마하우스의 두 사람도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 붉은 가사를 걸친 노승이 바로 다름 아닌 이번에 장문인직을 승계받은 오협선사였다 전에 홍협선사가 60대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장문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워낙에 그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없었다 아미타불 시주께서는 몸이 좀 어떠시오 오협방장이 묻는 말에 백방생은 겨우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다 이제 좋아졌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협방장은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아미타불 성미가 급하시군요 좋습니다 마침 지금 마악 다비식을 치르려던 참이었으므로 함께 나가도록 하십시다 다비식이란 바로 유구를 화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백방생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달마하우스의 두 사람이 작은 들것과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를 태우고 밖으로 향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전에 백방생을 발견했었던 그들이었다 달마하우스는 이미 역사가 수천년의 달에서 매우 유서깊은 곳이었다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고래 등 같은 법당들에는 세월의 연륜을 느끼게 하는 입기들이 가득 끼어 있었고 공기는 또 한맑으며 분위기는 조용하고 엄숙했다 누구라도 이 안에 들어서면 세속의 번뇌가 모조리 제거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듯했다 백방생은 선방을 나와서 그러한 웅장한 사찰의 전경을 구경하자 절로 감탄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백방생은 마음속에 마치 일진의 안개가 가득 끼어 있는 것 같았다 일행은 오엽방장의 뒤를 따라서 즉시 다비식이 준비되어 있는 장소로 향했다 백방생은 작은 들거 뒤에 조용히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마치 사찰의 유람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덤덤해 보였다 다비식이 열리는 장소는 선방에서 상당히 멀었다 그러나 일행이 거기에 도착하는 데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날씨는 그간 다소 서늘해진 것 같기도 했다 계곡처럼 보이는 작은 분지 위에 모든 것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많은 승려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둘러앉아서 소리 높여 불호를 외우거나 불경을 낭송하고 있었다 백방생은 이내 시신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먼저 그가 대한 것은 할아버지의 시신이었는데 죽은 지 이미 오래되어서인지 안색이 온통 검푸르게 보였다 그리고 이어 그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곳에 놓여져 있는 부모의 시신들 40일 백방생은 공연히 그 시신들의 얼굴이 낯설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두 시신의 얼굴은 전혀 낯설지 않았다 그 시신들의 용모는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잊었다 비록 눈에 익은 얼굴들은 아니지만 낯설은 느낌은 없었다 한 사람의 얼굴은 청소했고 다른 사람의 얼굴은 우아해 보였는데 그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일순자 비로운 미소가 번져나올 것만 같았다 백방생이 오랫동안 시신들을 살피다가 고 개를 들자 옆에 서 있던 노승이 물었다 다 보셨소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하늘로 던졌다 태양빛은 아직도 뜨거웠지만 많은 구름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다 문득 비가 내린 것처럼 백방생의 양 뺨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달마오수들 가운데 두 사람이 들것을 가지고 물러서 자 드디어 두 곳에서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번뇌의 불길인 것 같았다 화마가 치솟기 시작하자 승려들은 일제히 불경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백방생은 그날 선방으로 돌아오자 진소유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그만 떠납시다 진소유는 말했다 방장 스님께서는 내일 아침에나 떠나라고 하던데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고 싶지가 않소 진소유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주시했다 당신은 지금 떠나도 몸이 버틸 수가 있게더요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버틸 수가 있소 하지만 버틸 수가 없게 된다고 해도 역시 그만이 아니겠소 지금 백방생의 몸에 대해서는 달마하원의 그 훌륭한 의승들 또 하나같이 두 손을 다듬 바가 있었다 백방생이 이렇게 의식을 회복하게 된 것만 해도 거의 기적이라는 것이 없다 현재 사실 백방생은 엄청난 양의 영약들을 복용하였고 그 약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중이었다 진소유는 가능하면 백방생을 좀 더 치료받게 하고 싶었으나 그의 의사가 그러함으로 즉시 장문방장에게 전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달마하우스와 백방생 그리고 진소유의 일곱 사람은 그날 오후에 달마하원을 출발하여 저녁 무렵에는 다시 그 복주성에 이르렀다 소림사로 가려면 아무래도 길을 따라가는 것이 빠르겠으므로 일단 복주성에 들러서 하루 쉬면서 마찰을 구하기로 한 것이었다 백방생은 이미 달마하우스의 나머지와 정식으로 각기 인사를 나누었다 키가 크고 우람한 승려가 대의 이고 키가 작고 둥글둥글한 승려가 되레 그리고 단아한 용무의 승려가 돼지 이고 키가 크고 비쩍 마른 승려가 대신이었다 현재 달마하원의 일대 제자의 학렬은 번명이 대로 시작하고 있었고 나이는 대개 60대였다 이 달마하우스는 지금 나이가 36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와 같은 학렬에 들었으니 그것은 그들의 자질과 능력이 심히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즉 그들의 선사인 홍엽선사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었다 번명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한 가지 특이한 일은 그들 다섯 명이 모두 같은 형제로서 고아이며 다섯 쌍둥이라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일면 재미있고도 희귀한 일이었다 과거 백로야는 우연히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달마하원에 보냈었는데 그들은 홍엽선사의 제자가 되어 오늘날의 달마하우스가 있게 된 것이었다 일행은 백로야의 장원관은 다소 떨어져 있는 한객점의 여장을 풀고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윽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백방생이 그저 멍하니 침상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진소유가 들어와서 물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백방생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대답했다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요 진소유는 약간 의아해져서 다시 물었다 당신의 몫은 이미 상속을 받았잖아요 또 다른 유산이 있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우울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요 진소유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당신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백방생이 말하는 사람들이란 바로 백철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전에 백철우는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백방생은 갑자기 그 기억을 떠올린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글쎄요 과거 나의 조부님께서는 다소 기행을 일삼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었소 혹시 나 몰래 어떤 유산을 남겨두셨을지도 모르는 일이기는 하오 진소유는 호기심이 있는 듯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그럼 이제 거기에 관해서 무슨 생각이라도 낫나요? 백방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진소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까지 겨우 헛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계속 누워만 있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오 진소유는 우울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하지만 최소한 어떤 단서는 있었을 것이 아닌가요? 백방생은 잠시 생각을 굴리는 듯 하다가 대꾸했다 단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소 진소유는 말했다 그게 뭐죠? 백방생은 말했다 조부님께서는 평소에 거의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셨소 특히 지난 몇 년간은 거의 얼굴도 뵙지 못했던 상태였소 진소유는 말했다 그럼 결국 유산을 따로 남겼다면 역시 그날 당신에게 준 물건에 어떤 암시를 남겼을 가능성이 가장 크겠군요 혹시 그 금표가 들어있는 봉투에 무슨 글씨를 남긴 것이 아닐까요? 백방생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얼마 전에 조사해보았지만 글씨는 없었소 그보다 나는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소 진소유는 말했다 그럼 금표에 적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백나한상이요 오백나한상 진소유는 문득절로 어리둥절해져서 말했다 그건 바로 당신의 조부가 달마오수에게 맡겨놓았던 것이 아닌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하지만 조부님께서는 굳이 나에게 그 이유로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셨소 조부님께서 만일 어떤 다른 유산을 남기셨다면 필시 아마도 그 오백나한상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렇구나 진소유는 내심 감탄을 하며 백방생이 그토록 몸이 부자유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두뇌가 영민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했다 그 오백나한상은 물론 지금 달마오수가 묵고 있는 다른 방에 있었다 진소유는 말했다 그럼 내가 지금 가서 그 오백나한상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할까요? 달마오수는 마침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직 연공에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진소유의 그 정가를 듣고서 모두 함께 바로 오백나한상을 들고 왔다 백방생은 그들이 들어오자 입가에 겸연적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거 공연한 호기심으로 여러분을 귀찮게 해드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인은 달마오수의 수장벽이어서 이내 합장하며 불호와 함께 대꾸했다 아미탑을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사실 백공자의 일을 도와주는 것 뿐인데 어찌 번거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소 백방생은 마주 웃으며 폭권했다 고맙습니다 다섯 개의 철상자를 침상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자 일시 방안이 황금빛의 물결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다 달마오수는 즉시 사방으로 나뉘어서 호법을 엄중하게 썼다 백방생은 그 오백 개의 나한상들을 하나하나 살폈는데 그의 얼굴에는 이렇다 할 표정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진소유가 옆에서 바라보다가 이윽고 답답한지 물었다 어떤 단서라도 찾아냈나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요 그 황금나한상들은 모두가 각기 모습이 서로 달랐고 자세 또한 일정하지 않았다 크기는 주먹보다도 더 컸지만 무게는 열량 정도만 나가는 것으로 보아 속이 비어있는 것이 분명했다 과연 그 중 몇 개의 몸통을 열어보니 안이 비어있었다 그 뚜껑을 여는 열쇠는 배꼽이었는데 그 배꼽에 작게 튀어나온 부분을 돌리자 쉽게 몸통 부분이 열렸다 어째서 이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일까 진소유는 백방생이 뚜껑이 열려져 있는 나 한상들을 이리저리 조사해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물었다 그게 좀 이상한가요 이 나한상들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므로 그 구조가 설령 이상하다고 해도 백노야와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백방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려고 했다 헌데 그때 문득 열어본 한 나한상의 뱃속에서 돌연 작은 두루마리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었다 진소유는 그것을 보고 그만 놀라서 말했다 아 정말로 백노야의 유언이 들어있나 봐요 백방생도 다소 놀랐다 그 두루마리는 나한상과는 달리 종이가 오래 묵은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헌데 그가 미처 그 두루마리를 꺼내보기도 전에 문득 대인이 입을 열던 니 불호와 함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미타불 이제는 그만 말씀드려야 하겠군요 실은 그런 것이 아니외다 백방생과 진소유는 둘 다 어리둥절해졌다 두 사람은 미처 신기해하기도 전에 판이 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대인의 그러한 어조에는 다 소 냉소적인 분위기가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스님께서는 달리 하실 말씀이 있으신 모양이로군요 어서 말씀하시지요 대인은 불호를 외며 잠시 생각을 가다듬는 듯 하더니 이어 말했다 아미타불 그것은 백노야의 유언이 아니외다 진소유가 급히 그 두루마리를 집어들어 살펴보니 정말로 그것은 무슨 유언을 적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무슨 책자 같았다 거기에는 작고 깨알 같은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게다가 무슨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다 백방생은 대인이 그것에 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므로 폭건하며 말했다 그럼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인은 주위의 동료들을 한번 돌아보더니 불호와 함께 대꾸했다 아미타불 천만 부당하회다 본래 이것은 소승 등이 백공자께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사안이 워낙에 중대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계속되는 대인의 말은 실로 뜻밖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았다 본래 달마하원에는 얼마 전에 소림본사로부터 일종의 부탁의 말이 인편을 통해 전해졌었다 그 말은 즉 한 가지의 사정으로 달마하원의 적전 내공을 담은 비급을 잠시 빌려볼 수가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실상 소림본사와 달마하원은 그 뿌리는 같을지 몰라도 이전까지 서로 별로 왕래하는 바가 없었고 마치 별개의 두 문파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태였다 갑자기 남의 문파의 그것도 적전 내공의 비급을 빌려달라는 것은 실로 무리한 부탁이 아닐 수가 없었다 하지만 소림방장인 도액선사는 친히 장로 한 사람을 보내서 아주 정중하게 그 부탁을 해왔다 그는 소림사의 비전영단이라는 대환단을 무려 36달이나 보내왔고 그 가치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진소유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질문을 해왔다 소림사에 그렇게 많은 대환단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대인은 말했다 대환단은 본래 불문의 성약으로서 여러 가지의 공유가 있으며 만들기가 어려워서 소림본사에도 몇 개 업었소 그 36달의 대환단 음바로 이번에 소림사의 약승 들이철륨 무가의 도움으로 만든 것이었소 진소유는 더욱 어리둥절해졌다 천륜 무가가 이번에 그 일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요? 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미탑을 그렇소 천륜 무가는 바로 세회팔세의 하나로서 그 본거지가 곤륜산에 어딘가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었다 실상 소림본사에서 이번에 그러한 부탁을 해오게 된 것은 오로지 그 천륜 무가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열두 장 황금충의 전설볼래 천륜 무가는 자손들이 하나같이 특이한 신체를 타고 나기 때문에 불과 약관의 나이가 되기도 전에 무학이 대홍락의 경지에 오르는 등 실제로 세회팔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막강한 세력으로 꼽히고 있는 곳이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천륜 무가주의 무공은 그야말로 천하제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로 완벽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토록 위대한 천륜 무가의 석시가문의 한가지의 절망적인 결함사항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체가 극도로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대신 수명이 매우 짧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을 일컬어 예로부터 천상절맥이라고 불러왔다 천상절맥이라는 말 가운데에서 앞에 두 글자는 자질이 흡사천인을 방불케 한다는 뜻의 좋은 말이고 뒤에 두 글자는 말 그대로 절망스런 그들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절맥이라고 하면 흔히 거론되는 삼음절맥이니 구음절맥이니 하는 것들을 연상하게 되지만 여기에서의 절맥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절맥이라는 말은 즉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천륜 무가의 석시가문의 사람들이 일찍 죽음을 당하는 원인은 무슨 인체에 경락이 끊어져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원지기가 너무 빨리 고깔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들은 즉 너무나도 빨리 진원지기를 소모해버리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다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단 백연탄의 경지에 이르면 본신의 기운이 선천의 진기로 화하여 진원지기를 보충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게도 그런 일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천륜 무가에서는 그간의 그 천상절맥의 결함을 고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 진원지기가 빨리 소모되는 것은 결코 병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좀 더 오래 살고 싶으면 진원지기를 좀 더 아꼈으면 될 것이다 이 진원지기라는 것은 사람마다 그 양이 비슷하고 한계가 있어서 더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수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야말로 세상은 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었다 진원지기의 양을 늘리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대체 그 진원지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과거의 사람들은 백연탄의 선천징기 야말로 진원지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진소유가 듣고 있다가 문득 다시 말했다 그럼 이번에 일은 그것과 관계가 있나요 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천륜 무가에서는 이번에 그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오 진소유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럼 그 진원지기라는 것은 대체 뭐라는 말인가요 대인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소 다만 그 진원지기를 늘리는 일이 달마역 끈경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오 달마역 끈경이라고요 진소유는 일시 놀라서 부르짖었다 달마역 끈경은 이미 수천년 전에 달 맞조사가 창안에 놓았다는 고전 중에 고전이다 불문의 무학들은 대개 거기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누구도 배우지 않는 무학의 전통쯤으로 생각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그것이 진원지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니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인은 말했다 달마역 끈경은 지금으로부터 3000여년 전에 달마조사께서 제자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창안하신 것으로 당시에는 그저 도가의 팔당금이나 참충공처럼 양생도 인술 정도인 줄로만 알았었소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 속에 숨어있는 심오한 뜻이 발견되기 시작하여 거기에서 많은 무학들이 창안되었고 게다가 아직도 거기에는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다고들 하오 진소유는 말했다 아하 그래서 그들은 달마아원의 무학 비급을 원하게 되었군요 대인은 말했다 달마역 끈경에는 불법의 심오한 이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그 의미를 풀어낼 수가 없소 즉 불법과 무학 두 가지의 통달한 인재만이 그것의 깊은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것이오 이제까지 달마역 끈경이 환영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난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오 진소유는 말했다 하지만 소림본사에도 그 달마역 끈경의 무학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굳이 달마아원에까지 그런 부탁을 하게 된 이유는 뭐죠 대인은 기왕에 모두 말하기로 작정을 했는지 시원시원하게 일일이 대답해 주었다 달마역 끈경의 무학들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내공이고 게다가 그것은 보는 이해 관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소 즉 소림본사의 대반야 금강공과 우리 달마아원의 대승반야 성공이오 천륭무가에서는 달마역 끈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 우리 달마아원의 적전 내공도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오 진소유는 과거 무학을 배울 때 달마역 끈경은 원시적이고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무학 비급이라고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와 같은 얘기를 듣게 되자 아연 놀랍고 의아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문득 한 가지 일을 상기하고 다시 말했다 헌데 대체 그 1월 신규 등에서는 어째서 또 그 비급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들도 무슨 진원지기의 정체를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었나요 대인은 가볍게 미소하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렇지 않소 현재 천륭무가 가조의 수명은 대개 40대 중반으로 보고 있소 그들은 그런 상태에서 이미 무학의 끝인 무형검의 경지에 이르러 있다고 하오 즉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세외 8세 가운데에서 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소 만일 그들의 수명 2, 30년 정도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소 진소유는 마치 꿈속에서 깨어난 듯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러고 보니 그들은 지금까지의 세외 8세의 균형이 무너지고 천 육무가가 천하를 집어 삼킬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었군요 대인은 불호를 외우며 말했다 아미탑을 그러한 얘기는 사실 소승의 추측이 왜다 어쨌든 우리 달마하원에서 그러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니 곧 전무가 드러나게 될 것이오 진소유는 다시 말했다 헌데 그렇다면 어째서 그 무리들은 달마하원으로 가지 않고 도리어 백공자를 납치하는 등의 백대장원을 공격해둘까요 대인은 말했다 현재 천 육무가의 가주는 소림본사에서 달마혁근경의 영공에 들어가 있다고 하오 아미탑을 그는 소림방장에게 부탁을 하여 우리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이었지요 선사께서는 대인은 잠시 우울한 표정으로 말을 끊다가 이윽고 다시 말을 계속했다 선사께서는 누구라도 그와 같은 무학을 배우려는 것은 가상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하셨소 그래서 즉시 비급의 사본을 만들어서 이 나한상들의 몸속에 넣어서 소림사로 보내게 한 것이오 그 무리들은 아마도 우리들의 몸속에 그 비급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소 백방생과 진소유는 그제서야 죽은 홍엽선 사각이시는 일석이조를 노려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백로야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에 비급을 그 안에 넣어서 소림사로 보내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이내 그렇게 커다란 화를 불러왔다 진소유는 그제서야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이 정말로 대승반야 성공의 사본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의 문파의 무학구결을 함부로 볼 수가 없으므로 그녀는 얼른 다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나한상의 몸속에 넣고서 말했다 그러니까 당시 비급의 진보는 그들에게 주었지만 여기에 있는 사본은 무사하다는 말이로군요 대인은 말했다 여기에는 사실 내공의 구결뿐만 아니라 다른 무학들의 구결도 함께 들어있소 그것은 선사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오 게다가 선사께서는 그들이 보내온 서른여섯 개의 대환단을 받지 않으시고 돌려보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안에는 그것들도 들어있는 중이오 아미타불 진소유는 이 나한상들의 뱃속에 비단 무학비급들 뿐만 아니라 서른여섯 개의 대환단도 들어있다는 말을 듣고 그만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만일 이 비밀이 새어나가면 강호에는 그것들을 강탈하기 위해 몰려듣는 무리민들로 인해 한철의 거대한 피바람이 불어올 지도 모르는 일이다 진소유는 그제서야 달마우스가 그토록 오 백나한상을 엄중하게 보호하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진소유는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이번에 달마아원의 주지 등이 죽은 것도 사실은 그 천륙무가의 부탁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굳이 그렇게 그것들을 그들에게 갖다줘야만 하는 것인가요 대인은 엄숙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아미탑을 불문의 제자는 신의를 어기지 않소 이번에 일은 이미 보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니 당연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보내줘야 할 것이오 게다가 그 천륙무가는 세회팔세가 운대에서도 정도를 추구하는 세력이며 이제까지 강호를 위해 좋은 일만을 해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가 있소 그렇겠군 진소유는 내심 크게 수궁하는 기분이 들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이번에 백방생 등이 그렇게 당한 것은 그렇게 보자면 단순히 운이 업었다고 해야 할 것이었다 세회팔세 가운데에서 천륙무가와 성수곡 성모궁을 제외한 나머지 세회 오세는 각기 그 대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었다 헌데 만일 천륙무가가 지금보다 힘이 월등해져서 그 균형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정복하거나 한다면 그 누가 좋아하겠는가 정말로 그 달마역 근경에 의하면 진원지기가 보강될 수가 있는 것일까 진소유는 생각을 굴리며 백방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백방생은 지금 뚜껑이 열려 있었던 나한상들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고서 천천히 그 형태들을 살피고 있는 중이었다 진소유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어쩌죠 불행하게도 당신의 기대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군요 할아버지의 유산은 없는 것이 되어버렸으니 섭섭하지 않나요 백방생은 이에 수궁학이라도 하듯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헌데 정작 그의 입술을 비집고 흘러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유산은 없는 것이 아니오 진소유는 처음에는 그 말을 자리해 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리둥절해 하다가 말했다 하긴 당신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겠죠 그 자신이 그렇게 말했었으니 백방생은 마치 버릇이 되어버린 것처럼 재차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치 금방이라도 울 듯한 아주 우울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바보였소 진소유는 그가 이제까지 별로 눈물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지금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다소 어리둥절해졌으나 이내 크게 측은한 마음이 일어서 말했다 당신은 너무 그렇게 자악하지 말아요 아마 누구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는 어쩔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백방생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지금까지 그는 제법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순간은 왠지 크게 흐트러진 듯한 태도였다 아니오 나는 지나치게 우유부단했소 만일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무기력하지는 않았어들 것이오 진소유는 백방생이 갑자기 웬 감상이 그리 많아진 것일까 하고 의아해졌다 그런데 문득 그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백방생은 알고 보니 지금 오직 하나의 나은 상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소유는 그만 놀라 물었다 당신은 그럼 조부의 다른 유산을 발견했단 말인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라보고 있던 그 나은 상을 집어들었다 그런 것 같소 진소유는 일시 어리둥전했다 그녀로선 금방 그것이 다른 것들과 무엇이 다른지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 나은 상은 물론 그 형상이나 재질이 다른 것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문득 진소유는 그 나은 상의 얼굴을 보고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 얼굴에 인상이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이 다시 그녀를 향해 말했다 사실 내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소 그렇구나 맞았어 진소유는 그제서야 비로소 그 나은 상의 얼굴이 누구를 닮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 나은 상의 얼굴은 어이없게 도 이미 죽은 백노야를 담고 있었다 진소유는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 문에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었다 사실 이 나은 상들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얼마 전에 죽은 백노야의 얼굴이 조각될 수가 있겠는가 진소유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그 나은 상은 설마하니 얼마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가볍게 미소했다 낭자는 정말 총명하구려 그렇소 이 하나는 것으로는 비슷하지만 실상 다른 것들과는 다루 백방생은 자신이 들고 있는 나은 상의 아랫부분을 보여주며 부연했다 여기에는 이것을 제작한 금포에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데 아마 다른 것들에는 없을 것이오 이것은 일부러 오래 묵은 것처럼 교묘하게 만든 가짜이오 진소유가 다른 것들을 들어서 조사해보니 그것은 정말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차이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아서 주의에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을 것이었다 진소유는 더욱 어리둥절한 생각이 들었다 훌륭한 보물이라는 오백나한 상 가운데 가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백방생은 고개를 돌려 대인에게 말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인 등도 이 순간 크게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었다 대인은 합장을 하더니 대답했다 아미탑을 그것은 우리들도 처음으로 대하는 것이오 백시주께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백로시주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오 백방생은 이제는 안색이 다소 평온해진 모습이었다 다만 눈가에 그늘이 더욱 짙어진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의 조부님이나 여러분들 모두가 그 가운데에 어느 하나라도 잃어버릴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도 저의 조부님이 일부러 당신의 모습을 조각하게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진소유는 말했다 그럼 바로 그 나한상이 유산을 찾는 열쇠라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내 생각에는 음 조부님은 나에게 재산을 좀 더 물려주시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쓰신 것 같소 진소유는 말했다 그럼 그 유산은 어떻게 찾죠 백방생은 말했다 그것은 간단하오 즉 조부님은 이 오백나 한상이 소림사에 안전하게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하셨소 그런데 지금 분명히 하나가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오 우리가 그 진짜를 찾는다면 자연 유산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이오 정말 간단하기도 하겠군 진소유는 백방생이 이내 모든 것을 알아버린듯이 말하는 것을 보고 다소 의아해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럼 그 진짜는 어디에 가서 찾으면 되죠 백방생은 말했다 내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 나한상의 밑바닥에는 제작한 금포의 이름이 새겨져 있소 필시 이 가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를 보여주었을 것이므로 아마 그곳에 가면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이오 진소유가 살펴보니 그 나한상의 밑바닥에 새겨져 있는 금포의 이름은 대보였다 진소유는 다시 말했다 당신은 그곳의 위치를 알고 있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이 성안의 질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오 그러나 언젠가 그 이름은 한 번 들은 것 같소 우리가 지금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물 엎보면 이내 찾아갈 수가 있을 것이오 일행의 목적은 500나한상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데 있으므로 그것들 가운데 하나가 없어진 이상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대이와 대지대시는 여전히 객방에 남아서 500나한상을 지키기로 하고 대인과 대대는 진소유 백방생과 함께 즉시 진짜 나한상을 찾으러 나섰다 과연 백방생의 말대로 그 대보금포를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 일이 너무나도 간단했기 때문에 진소유는 혹시나 백방생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 근포는 남쪽 번화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규모도 크지만 역사도 매우 오래된 것 같았다 일행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한밤중이어서 점포가 문을 닫은 상태였는 대대래가 다가가서 문을 두드리자 이윽고 한 명의 허약해 보이는 최고의 사내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무슨 일들이십니까 그 사내는 다리도 한쪽을 약간 저는 것 같았는데 인상은 그리 험악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점포에 옆에 붙어있는 작은 건물의 안에서 걸어 나온 것이었다 진소유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당신은 이 근포에서 일하는 사람인가요 사내는 느닷없이 한밤중에 웬 절색의 가인을 만나게 되자 절로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이내 말했다 소인이야 물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들은 근포에 볼일이 있어서 찾아오신 것입니까 사내는 나타난 사람들의 기질이 보통이야 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처음부터 매우 공손한 자세였다 일행은 그러한 사람을 대하게 되자 일단 마음이 편해졌다 하지만 사내의 말은 그대로 생각할 일이 아니었다 그는 실상 근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그가 나온 그 작은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곳은 바로 온갖 금은보석들을 조각하고 세공하는 장소로서 사내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기술자인 셈이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사내는 진소유가 내민 그 나한상을 보자 대뜸 알아보고 반색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 여러분은 바로 백노야의 장원에서 오셨군요 일행으로서는 그야말로 운 좋게도 아주 빠르게 적당한 사람을 만난 셈이었다 당신은 그럼 이것에 관해서 알고 있나요 진소유의 질문에 사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입죠 그것은 바로 소인이 만든 것인데 왜 소인이 모르겠습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여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어서 소인을 따라 오십시오 일행은 일이 이렇게 쉽게 풀려나가자 오히려 어리둥절한 표정들이 되었다 백방생은 마차에서 내려서 대인과 대례가 들어주는 들것을 타고 진소유와 함께 사내의 뒤를 따라 그 작은 건물의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혹시 알 수 없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내는 보기보다 성격이 소탈하여 그렇게 무슨 암개를 꼭 밀 것 같지가 않았다 사내는 작고 밀폐된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튼튼한 금고의 안에서 두 개의 물건을 꺼냈다 그것들은 바로 다른 두 개의 나한상들이었다 일행은 여기에서 다시 다른 두 개의 나한상들을 보게 되자 다소 놀랐다 사내는 얼른 금고의 문을 닫고 나서 말했다 본래 이런 곳에는 값비싼 물건들을 두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소인은 특별히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 도둑이 들까봐 전정긍긍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이제 물건들을 무사히 돌려드리게 되어 다행입니다 사내가 들고 있는 두 개의 나한상들은 진소유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는 얼굴이 달랐고 다른 하나는 몸체의 형상이 달랐다 자세히 보니 얼굴이 다른 나한상이야말로 진짜 나한상임이 분명했다 진소유는 그 사내가 그 두 개의 나한상들을 서슴없이 자신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고 약간 의아해져서 말했다 이봐요 당신은 우리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줘도 되나요 사내는 오히려 다소 어리둥절해 하다가 대답했다 소인이 백노야께들은 바로는 그저 그 소인이 만든 나한상만 가져오면 이 물건들을 들이라고 했습니다요 소인은 오직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소인은 원래부터가 병신이기 때문에 감히 남의 것을 훔칠 엄두는 내지 못합니다요 그래서 소인이 그래도 이 자리에서 오래 버티고 있는 것입죠 사내의 어조는 정직해 보였다 그는 오히려 진소유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줄로 아는 모양이었다 진소유는 다시 말했다 백노야는 그 외에 또 무슨 말들을 했죠 사내는 그 두 가지의 물건을 진소유에게 넘겨준 다음에 대답했다 본래 소인이 먼저 그 나한상을 백노야의 주문대로 만들었읍죠 그런데 그것이 끝나자 백노야께서는 다시 한 개의 나한상을 더 만들라고 했습니다요 그러니까 먼저의 그 나한상은 몸통이 너무 쉽게 열리기 때문에 특별히 그곳에 자물쇠를 만들라고 했읍죠 알고 보니 두 번째의 가짜 나한상에는 배꼽에 하나의 금열쇠가 꽂혀있는 상태였다 그것은 실로 엉뚱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백노야는 어째서 그 나한상의 자물쇠를 만들라고 했던 것일까 일행이 사내에게서 들은 얘기는 그 외에는 별로 없었다 백노야는 사내에게 이미 많은 대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정성을 다했었다는 내용 정도였다 일행은 어쨌든 진짜 나한상을 되찾았기 때 문에 다시 예의 그 객점으로 돌아왔다 진소유는 백방생이 침상위에 눕기를 기다려 다시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그것의 유산에 대한 단서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달마오수는 아직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시각은 이미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였다 백방생은 그 두 번째의 가짜 나한상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대답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소 조부님께서는 아마도 나에게 어떤 암시를 주시고자 하신 모양이오 진소유는 다소 어리둥절해졌다 대체 어떤 암시를 주셨다는 것이죠 백방생은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듯 하다가 말했다 과거에 한때는 나와 조부님의 사이가 제법 좋았던 시절이 있었소 당시 어느 날 조부님께서는 나를 부르시더니 어디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이었소 그래서 부근에 있는 어느 사찰에 따라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마악 만들어 놓은 커다란 돌부처의 상이 있었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조부님께서 사찰에 헌납하신 것이라고 하셨었소 진소유는 말했다 그 사찰의 이름은 뭐죠 백방생은 말했다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백운사였던 것 같소 진소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나한상들은 바로 그 불상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군요 헌데 그렇다면 열쇠와 자물쇠는 또 뭐죠 백방생은 말했다 이전에 조부님께서는 장원에서 저 오백 나한상을 꺼낼 때 열쇠를 사용하셨던 적이 있었소 진소유는 순간 깨달은 듯 외쳤다 좋아요 그럼 우리 즉시 그곳으로 다시 나가 보도록 해요 백방생의 기억력은 아주 정확했다 복주성의 서쪽 변두리 지역에 분 명이 백운사라는 작은 절이 하나 있었고 또한 그 절의 내부에 만들어진 지 이미 오래된 커다란 석불상이 하나 있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인과 대례는 백방생을 마차에 태워가지고 진소유와 함께 그쪽으로 향했다 그 석불상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다 마침 마악 자정을 넘긴 시각이 어서 사찰의 내부는 아주 어둡고 조용했다 대인과 대례는 역시 마찬가지로 들것에 백방생을 태워가지고 진소유와 함께 사찰의 담을 넘어서 조심스럽게 석불상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본래 승려인데도 지금 남의 사찰의 담을 넘어 들어간 셈이었다 석불상은 다소 낡아버린 듯 했으나 왠지 친근한 느낌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진소유는 백방생이 석불상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급히 전응으로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석불상의 몸체가 컸기 때문에 배꼽도 거의 주먹만해 보였다 진소유는 나한상에서 뽑아든 열쇠를 들고 석불상을 살폈으나 금방 자물쇠가 있을 만한 곳이 발견되지 않았다 백방생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이어갔잖아 한상 하나를 들어 머리부터 배꼽 속으로 들이밀자 순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 나한상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진소유 등은 그것을 보고 다소 놀랐다 설마하니 그 나한상 자체가 열쇠가 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석불상은 나한상 하나가 들어갔는데도 전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하지만 이내 백방생이 두 번째의 가짜 나한상을 안으로 들이밀자 순간 철컥철컥하는 가벼운 소음과 함께 석불상의 배가 서서 휘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실로 정교하기 짝이 없는 기관장치였다 백노야는 대체 언제 이러한 장치를 해놓았을까 진소유는 그보다도 사실 백방생이 어떻게 이러한 모든 일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에 더욱 의문이 컸다 이윽고 기관장치가 모두 열리자 그 안에 작은 가방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백방생은 그것을 집어들었는데 생각보다 그것은 매우 가벼웠다 백방생은 그 외에 다른 물건이 전혀 없음을 알고 석불상의 배를 다시 닫았다 이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석불상의 배는 흔적도 없이 잘 닫혀졌고 그러나 반면에 안으로 들어간 가짜나한상들은 나오지 않았다 백방생은 이제 그 기관장치가 스스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두 개의 나한상도 이미 깊이 들어가 버려서 보이지도 않았다 그것은 마치 백노야에 살아있을 적의 고집을 보여주는 듯했다 사람들은 이 석불상의 배가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설마하니 그 아래에 또한 황금이 20냥이나 들어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하겠지 이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일행은 즉시 다시 객점으로 향했다 일단 어두운 상황에서는 가방 안에 내용물을 살필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객방에서 오백나 한상을 지키고 있던 그 달 마오수의 세 사람도 돌아온 일행의 얘기를 듣고는 저마다 약간씩 흥분하는 표정들이었다 어서 그 가방을 열어봐요 백방생이 미처 침상위에 안기도 전에 진소유가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백방생은 사람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즉시 가방의 뚜껑을 열었다 가방의 뚜껑을 여는 것은 평범하여 어렵지 않았다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서는 하나의 서찰과 여러 개의 다발로 묶여져 있는 금표들이 나타났다 과연 엄청난 돈이 있구나 진소유는 그만 놀라서 입을 딱 벌렸다 백량짜리 금표가 백장의 묶음으로 열 개나 있었는데 그 액수는 물 겸 황금 10만량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이전에 백귀연이 받은 유산도 그보다는 많지 않았다 백방생은 즉시 그 서찰을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물론 백로이야 백행치가 그에게 보내는 서찰이었다 나는 이 재산이 생아 너에게 전해지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만일 인연이 닿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으리라 능력도 없는 몸으로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지니게 된다면 필시 그 화가 몸에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의 고충을 이해해라 서찰의 글귀는 그다지 길지 않았다 처음에는 몇 마디의 사소한 얘기들만이 거론되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한 가지의 얘기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한 가지의 사실만은 가르쳐 주고 싶구나 내가 만일 이 서찰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실은 거의 미궁 속으로 묻혀버리고 말겠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백라 한상에 관한 것이다 오백라 한상은 내가 우연히 입수한 것이라고 했지만 기실은 그게 아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충의 재산을 찾을 수가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잘은 모르지만 그 황금충은 우리의 조상이 없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내가 그 오백라 한상을 물려받게 되어 평생 동안 연구를 해보았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말았다 내 아비에게 그것을 전하려고 했으나 그가 받지 않으므로 결국 그것을 소림사로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능하면 그 비밀을 풀어서 백방생은 서찰을 모두 읽고 나자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진소유에게 물었다 황금충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요 진소유와 달마우스는 이 순간 크게 어리벙벙한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 진소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것도 아직 몰라요 그는 중원의 부자들 가운데 가장 전설적인 인물이었는데 백방생은 말했다 전설적이었다고 그럼 그의 재산이 그렇게 도 많았다는 말이오 진소유는 말했다 잘은 모르지만 그의 재산은 너무나도 많아서 만일 황금으로 계산한다면 산을 만들 수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천하제일의 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고금제일의 부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런 얘기도 아직 당신이 모르고 있었다니 알만하군요 백방생은 가볍게 웃으며 다시 말했다 그럼 그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남겼다는 말이오 진소유는 말했다 황금충에 관한 얘기는 그 밖에는 모두의 문 속에 묻혀 있어요 그는 백년 전쯤에 갑자기 사라졌다는데 대체 그의 재산도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헌데 그가 당신의 조상이었을지도 모른다니 그것은 정말 뜻밖이로군요 게다가 말끝을 흐리면서 진소유는 한쪽에 놓여있는 오백나한상을 가리켰다 그것은 물론 그녀의 말하지 않은 내용을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백방생이 고개를 돌려보니 달마오스도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아마도 한차례의 거대한 혈껍이 휘몰아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아무리 무리민들이 돈에 초연하다고 해도 그러한 것에는 필시 목숨을 걸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지금 이곳에서 그러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백방생을 제외하고는 불문의 승려들이거나 혹은 비구니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자였다 백방생은 그들이 서찰을 한차례 읽어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윽고 그것을 촛불에 태워버렸다 그리고 나서 백방생은 작은 가방을 챙기며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야말로 여기에 있는 상속받은 유산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오 그 황금충에 관한 일은 솔직히 믿을 수도 없지만 일단 묻어두고 오백나 한상을 여전히 소림사로 보내기로 합시다 만일 나중에 복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혹시 절로 그 비밀을 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소 열세장 신병익이 진소유도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 황금충의 얘기는 너무나도 현실에 맞지 않고 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윽고 잠시 후에 닮아오수는 그 오백나 한 상이 들어있는 가방들을 들고 옆에 객방으로 쉬러 갔고 진소유는 그대로 남았다 백방생은 물었다 당신은 쉬러 가지 않으시오 진소유는 말했다 사실 지금 이곳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보물들과 금전들이 가득 쌓여있는 상태예요 당신이라면 쉽게 잠이 오겠어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여기에서 밤을 지셀 작정이오 진소유는 말했다 가장 큰 보물은 역시 오백나 한 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닮아오수가 지키고 있으니 저는 아무래도 당신의 그 새로 찾은 유산이나 지키도록 해야겠어요 황금 십만 양이 무슨 장난인 줄 아나요 백방생은 진소유의 손에 여전히 예의 그 황금 열쇠가 들려져 있는 것을 문득 보았다 그것은 물론 바로 다름 아닌 그 가짜 나 한 상의 배에 꽂혀있던 것이었다 백방생은 가볍게 고소하며 말했다 당신은 이제 내가 불구자이기 때문에 어떤 소문이 나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로군 진소유는 역시 웃으며 대꾸했다 그걸 그렇게 지금 꼭 말로 해야만 하겠어요 다소 피로한 기색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진소유는 정말로 밤새도 록 백방생의 옆에서 그와 그의 재산을 지켜주었다 무학이 이미 상승경지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물론 며칠 밤을 지샌다고 해도 몸에 그다지 커다란 지장은 없는 그녀였다 다음날 아침 무사히 하룻밤을 보낸 그들 일곱 명의 일행은 예정대로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소림본사가 있는 한 함성을 향해 즉시 나아가기 시작했다 진소유가 했던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돈과 보물들이 실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설사 닮아오수라고 해도 물론 이 일의 추호도 안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부담이 너무 많아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이 일을 끝마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하지만 워낙에 중 환자인 백방생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마차를 급하게 몰아갈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마차의 속도는 느렸지만 그러나 도중에 변변이 쉬지도 못했다 강물을 따라서 하루 종일 나아가자 일행은 저녁 무렵에 어느덧 하나의 작은 읍성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 읍성은 규모는 비록 작았지만 복주성과 가깝기 때문인지 요식업이나 상업 등이 발달하여 제법 번화해 보였다 일행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날이 상당히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다 길거리는 번화해 보였지만 그래서인지 오가는 행인들은 별로 없었다 일행은 곧장 하룻밤을 쉬어갈 객점을 구했다 헌데 느닷없이 한 가지의 뜻밖의 일을 당하게 되었다 유달리 객점 등 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일행은 당연히 쉽게 객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내의 모든 객점들이 이미 거의 다 투숙객들로 만원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읍성은 비록 번화한 구석은 있지만 그러나 별로 대단해 보이는 곳은 아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느닷없이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묻고 있었다니 이 어찌 범상한 일이겠는가 이미 무수한 사건들을 겪었고 또한 자신들 외의 일에 긴장을 하고 있던 일행은 그만 그것을 보고 왠지 흠칫한 기분이 들어서 절로 경각심을 갖추게 되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제보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처럼 몰려든 것이라면 그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인 것이었다 한참 동안 성안을 뒤지던 일행은 문득 그렇다면 성밖에 시골농가를 찾아가서 하룻밤을 쉬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하지만 역시 무슨 일인지 확인도 해보기 전에 겉부터 낸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인 것이었다 우선 식사부터 하면서 분명한 사실을 조사해볼 생각으로 일행은 일단 성안에서 가장 큰 내거리에 있는 한 반점으로 들어갔다 그 반점의 이름은 황룡반점이었는데 2층과 3층에는 객방들을 꾸며 놓아서 객점을 겸하고 있었다 반점에 직접 들어간 사람들은 대인과 대지였다 백방생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간단하게 식사를 하며 주위를 정탐한 다음 음식을 싸가지고 나오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안으로 들어갔던 대인과 대지는 식사도 하지 않고 이내 그냥 나왔다 그것은 반점이 이미 영업을 끝내 를 뿐만 아니라 반대로 객방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실로 어이없고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아까 실은 일행은 이 황룡반점에 와 보지 않았다 가장 커다란 객점이니 당연히 역시 만원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작 그와 같은 객점이 아직 비어있다니 그것은 실로 엉뚱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혹시 여기에 숙박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 아닐까 대례가 한마디를 던졌다 달마호수는 대부분 묵묵한 성격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대례는 다소 말을 하는 편이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시주 대인이 백방생에게 물었다 어쨌든 이번 일의 책임자는 백방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하루 종일 마차 안에서 시달리고 나자 지금은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도중에 심하게 더위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멀미까지 했다 비록 거의 녹초가 되어 말할 기운도 없었지만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으므로 억지로 입을 열었다 어차피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면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백방이 남아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일단은 거기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림사로 가는 길은 실상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만일 벌써부터 무리를 하여 중병이 낫거나 한다면 어떻게 거기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겠는가 닮아옷으로서는 안전 위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백방생의 말을 참아 반박할 수가 없는 듯 그들은 이내 모두 수긍하는 표정을 보였다 대인이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마차를 저 객점의 안으로 몰아야 하겠군요 아미타불 마차를 황룡반점의 안으로 몰고 들어가자 점원들이 달려나와 즉시 일행을 맞이하고 이를 거들었다 대의와 대신은 들것의 백방생을 태웠으며 나머지는 가방들과 간단한 짐들을 챙겼다 한 명의 점원이 마차를 뒷마당 쪽으로 옮겨가자 다른 한 명의 점원은 눈치 빠르게 얼른 일행을 안으로 안내하기 시작했다 객방들은 2층이나 3층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 일행은 주루 겸 반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1층을 거쳐야 했다 주루의 입구 쪽에는 커다란 계산대가 있었는데 대인은 즉시 그곳으로 가서 객방들을 빌렸다 백방생은 여전히 들거 뒤에 누운 채로 그 사이에 천천히 주루의 내부를 둘러볼 수가 있었다 이미 주루의 영업을 끝냈기 때문일까 실내는 아주 조용한 편이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썰렁한 적막감마저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거기에 이상한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이미 영업이 끝났다고 하는 이 실내의 등불들은 여전히 환하게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또한 한쪽의 구석진 자리에 아직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도 있었다 아니 보 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 명의 노인과 두 명의 젊은 남녀들이었는데 그가 운대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은 그 노인이었다 두 명의 젊은 남녀들은 그 옆에 각기 서 있었다 백방생은 그 술을 마시고 있는 노인의 태도와 행색이 왠지 심상치 않아 보여서 문득 내심으로 생각했다 저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를 노리고 찾아온 사람들이라면 혹시 백기현이 보낸 사람들이 아닐까 아니 그렇지 않다면 세월 8세 중에서 보내온 사람들일지도 모르지 게다가 그것도 아니라면 백방생은 우선 이렇게라도 일단 마찰을 벗언하고 보니 그래도 답답했던 가슴이 다소 트이는 것 같았다 만일 지금과 같은 상황만 아니었다면 그는 좀 더 이곳 주로에 머물고 싶어져 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제 객방으로 들어가면 침상 위에 갇히는 듯 한 신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라고 해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좋아할 리는 없는 것이다 백방생은 약간 긴장을 하여 그 세 사람의 동태를 살피며 그들이 지금 습격해올 기미가 있는지를 살폈다 다행히도 그들은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는 듯 일행을 향해 시선조차 보내지 않았다 이윽고 대인이 돌아오자 일행은 아까의 그 점원의 인도에 따라 빌린 객방들이 있는 2층으로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백방생은 그들 3인의 손님들이 일행이 계단으로 올라서고 있는데도 역시 무관심한 척한 것을 보고 다소 안도의 기분이 들기도 했으나 그러나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들의 동태를 계속 은근하게 주시했다 만약 지금 사건이 벌어져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다면 백방생으로서는 약간 면목이 서지 않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건은 그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에서부터 벌어졌다 느닷없이 계단 위쪽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와서 고개를 돌린 백방생은 문득 깜짝 놀랐다 갑자기 의외에도 계단 위쪽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실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나타난 사람들은 모두가 만일 달마우스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상대는 오금이 저리고 말았을 것이다 백방생도 일시 놀라서 안색이 다 창백해졌다 문득 그의 귀전으로 다소 경직된 듯한 진소유의 전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바로 반월문의 사람들이 니 조심해요 백방생은 그 말에 문득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지금 거의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판국에 어떻게 저들의 칼날 아래 몸을 조심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물론 진소유의 말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백방생은 절로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다 상대방의 숫자가 많으므로 아무래도 일장의 도살극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달마우스는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를 구하려고 할까 하긴 처지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대로 죽는다고 해도 아까울 것은 없으리라는 생각까지 백방생은 해보았다 청의인들 즉 반월문의 사람들은 일시 주춤하는 듯 하다가 이내 서서히 계단을 내려왔다 계단은 비록 넓고 길었지만 그들은 결국 마주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백방생도 언젠가 그 반월문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다 그 반월문은 바로 다름 아닌 이곳 복권성을 주름잡고 횡행하는 거대한 농림흑도의 단체였기 때문이다 듣자니 그 반월문은 천하를 지배하는 농림맹의 복권성지부라는 말까지 있었다 게다가 그 문주인 현월이라는 사람은 무공이 이미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 있다고 했다 쌍방의 거리가 점차로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달마우스는 가볍게 안색을 굳히는 듯 했고 진소유도 얼른 백방생의 곁으로 다가왔다 유사실을 대비하여 전신의 공력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주위의 공기가 팽팽한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았다 헌데 그때의 일이었다 실로 느닷없는 일이 발생했다 금방이라도 덤 벼들 것처럼 보였던 그들 청의인들이 갑자기 일행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서더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차가운 기색으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웬놈들인데 감히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말이냐 즉시 개조금을 당하지 못해서 환장이라도 했단 말이냐 그것은 실로 엉뚱하기 짝이 없는 일이야 닐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바삭 긴장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맥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이없게도 지금 이들은 일행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었다 물론 일부러 꾸밀 수도 있겠지만 일행은 한눈에 그것을 알아차렸다 이러한 현실을 누가 감히 예상이나 했었겠는가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결과는 일행에게 다시 없이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없었다 다소 맥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안도의 마음이었다 그 앞장선 청의사내의 말은 사뭇 지저분하 기짝이 없었다 하지만 일행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치 커다란 구원자를 만난 듯한 느낌이었다 행여 무슨 사건이 정말로 벌어질까 두려워하며 일행은 즉시 한옆으로 비켜서서 길을 열어주었다 그 사이로 수십 명의 청의인들이 이내 내려갔는데 일행은 그 순간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하여 절로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윽고 청의인들은 계단을 다 내려갔을 때 살벌한 눈빛들과 함께 제각 기 그 만도를 소리내어 뽑아들었다 만도는 초승달의 모양으로 칼날이 둥그레한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가슴에 수 놓아진 모양과 흡사했다 필시 그들 문파의 독특한 병기임이 틀림없었다 백방생은 그들이 아래쪽에서 병기를 뽑아들자 혹시 그들이 개교를 부려서 일행을 아래 위로 공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경계했다 그러나 위를 올려다보아도 2층에서 다시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게다가 그 청의인들은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은 주루의 구석진 곳이었다 백방생은 그제서야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달았다 알고보니 그 청의인들의 목표는 바로 아까 그 주루에 남아있던 3명의 사람들이 어떤 것이었다 그것도 역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일행은 갑자기 그런 뜻밖의 엉뚱한 일을 당하게 되자 그만 어리둥절해져서 잠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멈추고 그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청의인들은 이내 그 한 명의 노인과 두 명의 남녀의 주위를 둥글게 애워 싸버렸다 청의인들이 뽑아들고 있는 만도의 칼날이 불빛에 반사되자 일순 그 살벌한 기운이 신뢰를 가득 메우는 것 같았다 여기에 무슨 다른 사건이라도 있단 말인가 백방생은 자연히 다시 한 번 그 세 사람의 행색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금 그 세 사람은 청의인들의 살벌한 기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연한 기색을 바꾸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일면 미묘한 상황의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는 노인은 얼핏 보기에 그다지 특색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체격도 왜소하고 다소 마른 편이었으며 안색도 누렇게 그을려 보여서 흡사 시골에서 흔히 대할 수 있는 촐로 와도 갈았다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해서 나이를 추측하기 어렵지만 보아하니 그 눈빛마저도 평범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잠시 여러 가지의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이내 그를 일개 촌로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우선 지금의 살벌한 상황에서 조금도 위축을 받지 않는다는 점 이외에도 최소한 그가 마시고 있는 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다 그는 비록 천천히 마시고 있기는 하지만 꾸준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아직 얼굴에 전혀 술에 취한 기색이 없다는 것이다 백방생은 그 노인이 과연 누구일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 강호사정의 어두운 그는 비록 설명을 듣는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남은 두 명의 남녀는 바로 다름 아닌 그 노인의 시종들인 것 같았다 그들은 시종 매우 공손하게 좌우에서 실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히 옆자리에도 앉지 못하고 있었다 백방생은 각기 푸르고 붉은 옷을 걸치고 있는 그 두 사람의 용모를 살피다가 이내 다소 흠집했다 그들의 용모에서는 분명하게 무공을 연성한 기질이 느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낫지 않은 수준의 경지일 것이었다 일행을 안내하던 점원은 이미 혼비백사나 여달아난 지 오래였다 백방생도 빨리 2층으로 사라지고 싶었지만 그러나 보다 분명한 상황을 파악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노인이 이윽고 술병을 기울여 그 속에 남은 술을 모두 술잔에 따르는 것을 보고 백방생은 이제 곧 바야흐로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 노인이 그 술잔 속에 술을 마시고 나면 뭔가 행동을 취할 듯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백방생의 그러한 예측을 깨고 다시 주루의 입구와 후 문쪽에서 요란한 소음이 들려오더니 일단의 청의인들이 한꺼번에 주루의 안으로 몰려들었다 그 청의인들의 차림새는 이미 있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즉 같은 패거리들인 것이 분명했다 백방생은 그 청의인들이 힘이 부족하여 같은 패거리들 이 원조를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원조자들이 도착하자 오히려 전에 청의인들은 포위망을 풀더니 나중에 청의인들과 함께 보다 널찍한 포위망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주루의 사방은 백여 명의 청의인들로 인해 가득 메워졌고 단지 중앙 부위만이 널찍하게 빈 공간이 남았다 백방생은 그 노인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었지만 마찬가지로 이 반월문이 사람들이라는 청의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 노인을 치려는 것인지 아니면 보호하려는 것인지 쉽게 판단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문득 그들 가운데 혹시 반월문죽과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은근히 살폈다 헌데 바로 그 순간의 일이었다 마치 그러한 백방생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죽이라도 하듯이 갑자기 그 노인의 옆에서 청의 사내가 날카로운 어조로 이렇게 입을 여는 것이었다 현월 형년휘 내놈 따위가 감히 이렇게 우리 어르신네의 위험을 거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냐 현월이라면 바로 반월문주를 말하는 것이 무로 쉽게 그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감히 그렇게 소리칠 수 있는 청의 사내는 대체 얼마만 한 배경이 있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 청의 사내의 나이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용모는 호리호리하며 아주 말숙해 보였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청의 사내의 그 말이 떨어지자 느닷없이 청의인들 가운데에서 한 명의 청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나이는 70대로 보였는데 체구가 여전히 건장했고 가슴 파괴는 유난히 돋보이는 황금색의 커다란 초승달을 수놓고 있었다 그는 역시 한 자루의 만도를 허리에 차고 와 직 뽑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그 사각진 커다란 턱 밑에는 이미 허옇게 새어버린 구레나룻이 가득했다 백방생은 그의 기도나 용모가 청의인들과 운대에서 출중한 점 등을 생각해 보며 문득 내심 중얼거렸다 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하다는 현월이라는 말인가 사실 백방생의 그러한 예측은 바로 들어맞았다 헌데 그렇다면 그 반월문이라는 농림흑도 집단의 괴수는 어째서 갑자기 이 객점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 청의 사내의 언사는 사실 매우 무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청의 노인은 마치 그러한 것을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곧 장 노인을 바라보더니 정중히 폭권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손 선배님 불초 형년휘가 상가 선배님께 무난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 노인은 형년휘가 다가왔는데도 역시 전혀 못 본 척하며 남은 술을 들이키고 있었다 대신 그 옆에 서 있던 홍의 여인이 입을 열어 말했다 형년휘 당신은 근래 들어 갈수록 대담해지기만 하는군요 홍의 여인의 나이는 청의 사내와 비슷하였고 체구는 호리호리하였는데 얼굴에는 사뭇 유연하고 차가운 기색이 떠올라 있었다 백방생은 형년휘가 처음부터 너무나도 저 자세였기 때문에 혹시 그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일으키고 있었다 헌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대체 형년휘에게 그토록 깍듯한 예의를 받는 저 노인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이 다시 들었다 형년휘는 이번에는 홍의 여인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혈요노부는 손선배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는 것이지 결코 무례한 짓을 하려던 것은 아니네 그 말에 문득 혈요라고 불리운 홍의 여인의 두 눈에 기이한 광망이 떠올랐다 그녀는 한 차례 요염한 웃음을 떠올리며 말했다 부탁이라고요 그건 대체 어떤 부탁이죠 헌데 그 순간의 일이었다 느닷없이 혈요의 신형이 갑자기 흐릿하게 변하는 듯 하더니 호련 한 줄기의 붉은 그림자로 향하여 바깥쪽으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매우 신속하고도 환상적이었다 눈앞에 홍영이 어른거린다고 느껴진 순간 그녀의 신형은 어느새 포위한 청의인들의 면전에 도달해 있었고 또한 그보다 약간 앞서서 이미 그녀의 허리춤에서 한 줄기의 검은 기운이 흡사 뱀의 혓바닥처럼 청의인들의 목줄을 휘감아가고 있었다 으악 느닷없이 여러 마디의 비명소리가 울려퍼지며 주루의 바닥에 선혈들이 질퍼나게 튀기 시작했다 그녀의 허리춤에서 발출된 것은 바로 하나의 작은 채찍이었다 아까 그녀는 일단 요염하게 웃으며 상대의 긴장을 늦추어 놓은 다음에 날벼락같이 출수했다 청의인들은 비록 거의 칼을 뽑아 들고 있었지만 조금도 이를 막아내지 못했다 그것은 기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요의 무공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신법에도 능했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이미 대여섯 명이나 되는 청의인들을 살상했다 드디어 장례에는 살벌한 피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일행은 상황이 점차 살벌해지는 것을 보고 이마살을 찌푸렸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에서 자리를 떠날 수는 없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을 분명히 파악해야 무엇이라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청의인들이 크게 경악하여 저마다 만도를 휘두르며 반격하려고 했을 때는 어느새 혈요는 다시 아까의 그 자리로 채찍을 거두고 돌아가 있었다 그야말로 목이 잘려나가거나 팔다리가 끊어진 청의인들이 보이지 않았다면 마치 착각처럼 느껴질 만큼 현란하고 감쪽같은 몸동작이었다 혈요는 이어 자신의 작품을 한 차례 돌아보더니 다시 형연희를 향해 말했다 당신은 우리가 허수아비인 줄 아나요 여우같은 년 형연희는 혈요의 급작스런 악랄한 공격에 내심이를 갈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흐흐흐 물론 그대는 조금도 허수아비가 아니지 그래서 노부가 이미 무례를 범할 수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닌가 혈요는 교태로운 미소를 떠올리며 말했다 당신은 말은 제법 번드르르 하군요 그렇다면 대체 지금 저 쓸모없는 졸개들을 모조리 끌고 온 이유는 뭐죠 반월문의 무리들은 자신들을 쓸모없는 졸개들이라고 욕한 사실에 화가 나서 저마다 두 눈에 살광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조금 전에 그녀의 무공을 상기하며 누구도 감히 쉽게 발작하지 못했다 형연희는 음침하게 웃으며 노인을 한 차례 주시한 뒤에 말했다 그것은 흐흐 나로서도 고충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네 나는 오직 손선배님께서 나의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바랄 뿐이지 이에 그 청의사내가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그렇다면 그 부탁이란 대체 무엇이냐 형연희는 청의사내의 무례한 언사에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은근히 노인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그건 바로 손선배님께서 한 가지의 일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지 순간의 일이었다 청의사내가 갑자기 번개처럼 날아서 형연희를 향해 공격해 갔다 그의 두 손에는 어느새 날이 새파란 두 자루의 단검이 들려있었다 세상에 병기는 많지만 이렇게 아주 짧은 병기인 단검을 사용하는 예는 그다지 흔하지 않다 그것은 짧은 단검으로 긴 장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도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연 확실히 청의사내의 무공은 혈유보다 더 다소 월등해 보였다 그는 두 개의 단검을 양손으로 휘두르며 덤벼를 얻으며 그 순간 마치 3,40개의 단검이 한꺼번에 형연희를 공격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일어났다 그것은 물론 그의 손놀림이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말하자면 하나의 단검의 환영은 곧 하나의 검초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실 형연희의 무공도 그의 못지않은 것이었다 청의사내의 단검이 덮쳐드는 순간 역시 그의 양손도 비슷한 숫자로 늘어났다 그의 양손은 일일이 청의사내의 단검과 마주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서의 확실한 변화는 너무도 빨라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맨손으로 병기를 들고 있는 청의사내의 공격을 받아내는 형연희의 무공은 그보다 확실히 한 수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청의사내는 자신이 병장기를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격분하여 공력을 더욱 끌어올렸다 그러자 마침내 형연희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듯 천천히 뒤로 한 발씩 물러나기 시작했다 헌데 그때였다 이제까지 묵묵히 아무런 말도 없던 노인이 느닷없이 싸늘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옥사 이제 그만 물러서라 너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청의사내의 명호가 바로 옥사인 모양이었다 옥사는 즉시 노인의 말을 듣자마자 뒤로 물러나서 손을 거두고 노인의 곁으로 돌아갔다 형연희는 노인이 모처럼 입을 열었기 때문에 다소 긴장하여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은 문득 형연희를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너는 나의 이 물건을 갖고 싶다는 말이냐 백방생은 무심코 노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다가 문득 두 눈에 이체를 떠올렸다 알고 보니 노인의 앞탁자 위에는 술병 이외에도 한 개의 길쭉한 보따리가 올려져 있었던 것이었다 그 보따리는 보자기를 둘둘 말아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그 크기는 장검과 흡사했다 게다가 보아하니 많은 청의인들의 시선이 은연 중 그 길쭉한 물건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백방생은 그들의 시선에 어떤 탐욕의 빛이 어려있다는 것을 알고 문득 생각했다 대체 저것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저토록 욕심내고 있는 것일까 보아하니 그렇다면 저들은 모두 저것 때문에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모양이다 일단 자신의 일행과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 이들자 백방생은 다소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일단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나자 이내 그 물건에 대한 궁금증이 치솟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대개 강호의 무리민들이 욕심을 내고 달려드는 것에는 몇 가지가 정해져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신공비급이나 신비영약 혹은 보검이나 기타 보물 따위이다 그렇다면 지금 저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 물건은 혹시 어떤 신병이기가 아닐까 형연희는 노인의 질문에 일숨 가볍게 흠칫해하더니 즉시 허리춤에서 한자루의 만도를 뽑아들었다 그는 조금 전에 옥사를 상대할 때도 전혀 병기를 뽑지 않았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만도는 다소 특이한 것이었다 지금 이곳에는 무려 수십자루 이상의 만도들이 뽑혀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 형연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만도는 흡사 사람 가운데 한 마리의 용을 대하듯 그러한 느낌이 들게 했다 그것은 일단 뽑아서 손에 들자 순수하기 짝이 없는 푸른 도광이 무려 한자는 뻗치는 것 같았으며 게다가 그로 인해서 주의가 일시 서늘한 기운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았다 형연희는 이어 자신의 머리카락 몇 개를 뽑아서 그 만도의 칼날 위에 올려놓았는데 순간 그 머리카락은 저절로 보라는 듯이 깨끗하게 베어져 떨어지는 것이었다 지금 형연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만도는 실로 대단한 보도임에 분명했다 아마도 그것은 반얼문 자체를 상징하는 순회의 신물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형연희는 일단 그렇게 한 차례 보여주고 나서 노인을 향해 공손히 읍하며 말했다 저는 그것을 잠시 빌리는 대가로 저의 이 냉월보도를 드리겠습니다 백방생은 그 얘기를 듣고는 일순 깜짝 놀랐다 그 냉월보도만 해도 이미 최고의 이기일 것이며 충분히 많은 무리민들이 욕심낼 만한 것이었다 그런데 단지 잠시 빌리는 대가로 그 물건을 주겠다니 대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보물이기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인가 그런데 정작 노인은 쉽게 응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음산한 시선으로 형연희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이내 다시 말했다 자네는 만일 내가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나도 이것을 가져가야 하겠다는 말인가 형연희는 약간 주저하는 기색으로 말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희는 그저 선배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일 뿐이지 감히 무례를 범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정작 무례를 범할 사람은 따로 있겠군 그렇지 않은가 형연희는 그 말에 일순 깜짝 놀란 듯이 안색이 변했다 하지만 그가 미쳐 다시 입을 열기도 전에 느닷없이 주루의 입구 쪽에서 한 줄기에 창노한 음성이 들려와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대만 청조각의 주인인 손노각주 해로공 손강봉의 무공과 재주가 뛰어나다고 하더니 과연 헛되이 전해진 것은 아니었군 이렇게 우리를 빨리 불러내다니 말이야 어느새 그 주루의 입구 쪽에는 새로 3명의 사람이 나타나 있었다 회의노인과 흑의노인 그리고 한 명의 백의노파였다 백방생 등은 그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도 그들이 언제 그곳에 나타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의 무공이 실로 말할 수 없이 심오하다는 증거였다 게다가 그들은 옷 색깔이 서로 특이하고 음산하게 어울리고 있어서 실로 괴이쩍은 분위기까지 자아내고 있었다 백방생은 이런 작은 읍성에서 그처럼 대단한 무림고수들을 영거푸 보게 되자 그만 정신이 하나도 없어질 지경이었다 특히 달마오스조차도 이번에는 다소 놀라는 듯했기 때문이었다 그 3명의 사람들은 이어 천천히 걸어서 노인의 앞에 이르렀다 기실 그들은 천천히 움직였다고 하나 흡사 미끄러지듯이 움직였기 때문에 불과 잠깐 사이에 이미 형연희의 옆에 이르러 있었다 조금 전에 입을 열었던 사람은 바로 가운데의 그 회의노인이었다 과연 그 손깡봉이라는 노인은 그 세 사람을 보게 되자 가볍게 안색이 변해 있었다 그는 특히 가운데의 그 회의노인을 주시하며 말했다 구양 늙은이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 아이석군 게다가 저 막가와 설랑자의 가오를 받고 있었다 니 이건 놀라운 일인걸 회의노인은 잠시 손깡봉의 동태를 살피는 듯하다가 다시 말했다 우리는 이미 한 집안의 사람들이니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지 그보다 당신은 그 물건이나 공손히 우리에게 바치는 게 어떤가 연례 장 철혈부의 등장 손깡봉은 한 차례 음산하게 웃더니 대꾸했다 하타타 철혈부가 이미 결성되었다는 말이겠지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군 나 같은 늙은이는 아예 빨리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여생이 나 즐겨야 하겠지 순간 손깡봉이 그 길쭉한 물건을 집어드는 것과 동시에 실내의 느닷없이 금빛의 기운이 가득했다 사람들이 일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놀라 부르짖는 찰나 어느새 손깡봉은 뒤쪽에 벽면을 뚫고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가 공할 신법이었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그가 갑자기 그렇게 도주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다음 순간에 예의 그 세 명의 노인들도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들 네 사람의 노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앞뒤로 사라져버리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일순 크게 허둥거렸다 하지만 이내 옥사와 혈요 두 남녀가 뒤따라 급히 사라지자 형년이는 자신의 수화들을 이끌고 역시 그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아주 잠깐 사이의 실내는 격렬한 소란이 벌어졌으며 이내 다시 지극히 조용해졌다 백방생은 문득 생각했다 대체 그 물건이 무엇인지 정체가 매우 궁금하구나 설마하니 그 노인이 대만 청조각의 주인이었을 줄이야 어쨌든 그리하여 걱정스러웠던 사건들이 멀리 사라져버린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 물건 때문에 이 작은 읍성에 많은 손님들이 들이닥치고 또한 이 객점이 주목의 대상이 되었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홀가분하게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일행은 다시 위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객방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어 음식을 주문하여 간단하게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난 일행은 그제서야 다소 한가한 기분까지 느끼게 되었다 전날처럼 달마우스는 옆에 객방으로 자러 가고 백방생의 옆에는 진소유가 남았다 그녀는 이번에는 아예 방을 따로 잡지도 않았다 백방생은 침상 위에 누워서 잠시 생각을 굴리다가 진소유를 향해 물었다 낭자는 그 천열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오 진소유는 탁자 앞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안아서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었다 백방생의 갑작스런 질문에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그녀는 이내 대답했다 천열부라고요 당신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백방생은 흑사 놀란 토끼 같은 표정을 짓는 진소유를 바라보며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떠올렸다 나는 조금 전에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뿐이오 그래서 내 당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오 진소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군요 나도 실은 그들에 대해서 들은 것이 많지는 않아요 백방생은 말했다 아까 듣자니 그 천열부라는 것은 대단한 것인듯 하던데 대체 그것은 무엇이오 진소유는 물끄러미 백방생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긴 당신도 이제 강호에 발을 내딛는 셈이니 약간의 지식은 알아두어야 하겠지요 그 천열부는 바로 욕을 내들어 새로 생긴 흑도 무림맹을 말하는 거예요 일명 강남무 림맹이라고 하기도 하죠 백방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였다 흑도 무림맹이라니 그럼 강호에 있는 백도에도 또 다른 무림맹이 있다는 말이오 진소유는 고운 아미를 가볍게 찌푸렸다 무슨 흑도고 백도예요 우리들이 흑도 혹은 백도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강호의 정파와 사파의 무림민들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따라서 반드시 흑도 무림맹이 있다고 해서 백도에도 무림맹이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겠어요 백방생은 다소 안색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그렇군 헌데 그 철혈부에는 어떤 문파들이 가입되어 있소 진소유는 말했다 이미 말했지만 사파의 모든 무림방파들이지요 백방생은 말했다 내 말은 그러니까 그 사파무림의 방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것이오 진소유는 고개를 돌려서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러고 보니 아직 강호의 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군요 현재 중원의 대표적인 사마외도들에는 수라교 농림맹 만화교 흥루가 있죠 백방생은 진소유가 다소 귀찮아 하는 것을 보고 좀 더 자세히 물을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질문했다 그럼 아까 그 세 명의 노인들도 모두 철혈부의 사람들이란 말이오 진소유는 거의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까 그 수라교주와 금전방주 나찰교주는 당연히 모두 철혈부의 사람들이죠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그 청조각의 주인이라는 사람은 철혈부의 사람이 아니오 진소유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철혈부는 해외의 문파들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내가 이미 말했잖아요 철혈부는 중원의 흑도 무림맹이라고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그 반월문은 철혈부의 소속이오 진소유는 그만 다소 짜증이 난다는 뜻이 말했다 그 반월문은 바로 대흥교의 소속이에요 그러니 어찌 철혈부의 소속이 아니겠어요 백방생은 그녀가 그처럼 노골적으로 짜증을 부리자 안색이 가볍게 붉어지더니 웃었다 미안하오 내가 잠시 내 생각만 했구려 이제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마오 진소유는 잠시 신경질을 부리기는 했으나 이내 쉽게 안색이 풀어졌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알았는지 역시 다소 안색을 붉히며 말했다 미안해요 오히려 제가 못된 계집이죠 다만 저는 아직 성인군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백방생은 비로소 그녀가 자신을 몹시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억지로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알겠소 나는 이제 피곤해서 쉴 테니 그대도 좀 쉬도록 하오 진소유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한쪽의 바닥으로 가서 가부자를 틀고 주저앉더니 이내 운공조식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백방생은 몸은 피곤하고 청금같이 무겁기는 했으나 쉽게 잠은 오지 않았다 이윽고 운기조식을 하고 있는 진소유의 전신에서 흡사 안개와 같은 기운이 스며 나오더니 서서히 그녀의 전신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아마도 산매지경에 들어선 모양이었다 백방생도 이제는 내공에 관한한 문외한은 아니었다 앞으로 진소유의 공력이 깊어질수록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안개같은 기운의 양도 많고 짙어질 것이다 백방생은 문득 단양과 어우러진 은은하고 싱그러운 난초의 향기를 느꼈다 그것은 진소유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일까 백방생은 내심 길게 탄식을 하며 애써 잠을 청했다 간밤에 터질 뻔한 사건이 터지지 않고 사라졌기 때문인지 다음날 아침의 분위기는 조용했다 백방생은 몸의 상태가 제법 나아졌으므로 일행과 함께 주루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가 먹는 음식이라야 고작 약간의 미음 정도에 불과했지만 간밤에 있었던 그 반얼문 문도들의 시신은 물론 흔적도 없이 치워져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약간의 마른 음식들을 준비한 다음에 일행은 역시 예정대로 마차를 몰고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래도 험난한 일을 겪지 않고 무사히 나아가게 되어서 기쁜지 달마오수의 표정들도 밝아졌고 진소유의 안색도 오늘은 제법 부드러워 보였다 묵묵히 한 시진 정도를 아침 공기를 가르며 빠르게 달렸다 숙달되어서인지 이제는 백방생도 그다지 멀미를 하지 않았다 인적이 없는 곳에서는 달마오수의 두어명은 신법을 펼쳐서 가고 있었으므로 마차의 안에는 몇 개의 가방들과 백방생과 진소유만이 남아있었다 백방생이 아침 내내 자신을 향해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진소유는 문득우두며 그를 향해 입을 열었다 어젯밤에는 좀 기분이 나빴죠 내가 며칠 동안 몸이 피곤해서 그랬던 것이니 좀 이해를 해줘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간밤에는 좀 쉬셨소 진소유는 그가 밝은 표정으로 대응해주는 것을 보고 절로 안심되는 듯 입가에 미소를 떠올리며 대답했다 간밤에는 제법 숙면을 취할 수가 있었어요 당신도 편히 쉬었나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편히 쉬었냐고요 하아 세상에 나처럼 항상 편히 쉬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오 진소유는 그의 말 중에 어딘가 그늘이 깔려있는 듯하여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실 제가 당신에 대해 약간의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어제처럼 그러한 저의 태도는 옳지 못한 것이었죠 앞으로는 잘 대해 줄 테니 그만 기분을 푸세요 백방생은 미소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나의 질문에 잘 대답해주겠다는 말이오 진소유는 미소하며 말했다 물론이에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뭐든지 물어보도록 하세요 그래 당신은 뭐가 그리 궁금하다는 거죠 백방생은 말했다 낭자가 보기에는 그 물건이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진소유는 다소 의아하다는 눈빛을 했다 왜요 당신도 그것에 관심이 있단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어찌 그런 것에 욕심을 가질 수가 있겠소 나는 단지 호기심이 생길 뿐이오 진소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간단히 대답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건 검이라고 해요 당신은 아까 주루에서 남들이 죽어왔던 얘기를 듣지도 못했나요 백방생이 만일 과거 그 공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아까 아침 식사 때 주루에서 남들이 하던 얘기를 모조리 엿들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몸이 쇠약해지면 귀도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리인 모양이다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알고 보니 아주 무시무시한 심껌이었던 모양이군 그렇지 않소 진소유는 다소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어제 당신도 보았겠지만 그 냉월 보도만 해도 세상에 보기 드문 보도라고 할 수가 있더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훌륭한 변기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필시 어떤 음모와 함정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어떤 음모와 함정이 있단 말이요 진소유는 잠시 백방생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말꼬리를 돌렸다 이를테면 그렇다는 말이지요 누가 알아요 천혈부에서 천하를 집어삼키려고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런지 백방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군 마차는 계속해서 강가를 따라서 천천히 내달리고 있었다 좌측은 야산의 기슭이고 우측은 벼랑인데 벼랑 아래에는 제법 널따란 강물이 유유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비록 더위는 여전했지만 아침 나절이어서 그런지 좌우의 풍경이 제법 산뜻해 보였다 백방생은 그러한 풍경들을 잠시 바라보며 문득 가만히 내심으로 중얼거렸다 올여름은 정말 길기도 하군 사실 백방생에게 있어서 그 새로 나타났다는 무림의 보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다만 진소유와 몇 마디의 대화를 하기 위해 그런 쓸데없는 대화들을 한 것이었다 실상 그에게는 그런 신껌이 있다고 해도 전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잠시의 침묵이 지나갔다 진소유는 백방생의 표정이 왠지 무거워지는 듯하여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당신은 강호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지 않으세요 백방생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낭자가 나에게 그 얘기를 해주겠단 말이오 진소유는 미소하며 말했다 현재 당금의 강호무림은 세외팔세와 해외의 여러 문파들을 제외하고 당신도 이미 알겠지만 구파일방 오대세가 등의 무림정파와 지금 말하고 있는 천열부 그렇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어요 물론 강호의 정사 중간에 문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가급적 강호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니 논의로 하기로 하죠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알고 보니 낭자는 천열부에 관해서 말해주려는 것이구려 진소유는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외팔세는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 고봐요 구파일방과 오대세가는 과거부터 전해져 오던 그대로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역시 당금의 강호무림에서 가장 주목시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천열부라는 새로운 연합세력이죠 그것에 대해 조금만 안다면 강호에서 살아나가는데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봐요 백방생은 말했다 알고 보니 진당자는 본래 강호사정의 정통한 사람이었구려 진소유는 다소 안색을 붉히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나의 이 미미한 지식으로 감히 강호사정에 정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겨우 겉핥기 식으로만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민들의 능력이나 습관 등에 대해서도 모두 다 자세히 알고 있다고들 하죠 제가 지금 철혈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사실 별게 아니에요 백방생은 말했다 하지만 나에 비하면 훨씬 정통한 편일 것이요 진소유는 대꾸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철혈부는 요 근래에 수라교 등의 흑도의 사대거파의 순회들 이 은밀히 모여서 결성한 집합체죠 그들은 일단 연맹을 비밀에 붙이려고 했으나 현재 강호에서 그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어요 아마도 머지않아 그들은 철혈부의 창설을 공식화하게 될 거예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 철혈부의 부주는 누구이요 진소유는 말했다 철혈부에서는 그를 부주라고 하지 않고 맹주라고 부르죠 현재 철혈부의 맹주는 말리독보행 용천기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 이외에는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밑에는 사대원로가 있다는데 바로 흑도의 사대거파의 순회들이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백방생은 그 철혈부의 맹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다지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짐짓 웃으며 다시 질문했다 어제 우리가 본 사람 가운데 그 사대원로에 하나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소 진소유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어제 우리가 본 사람들 중에 그 가운데의 회색 옷을 입은 노인은 바로 당금의 수라교주인 수라개로 구양통이었으니 바로 그 사대원로 중에 하나가 맞는 셈이죠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제 저녁에 큰 안개를 넓힌 셈이 되었구려 진소유는 미미하게 웃으며 다시 말했다 당신은 그 외에 흰 옷을 입은 할머니인 천잔비자 설소훈이나 검은 옷을 입은 노인인 천수인도 맑게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백방생은 모두 처음 듣는 이름들 뿐이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진소유는 말했다 그 설소훈이라는 여자는 바로 나찰교의 교주이고 막게라는 노인은 바로 금전방의 방주예요 그 금전방과 나찰교는 무이산 중에 있어서 이곳과는 멀지 않은데 설마 그들마저 전혀 몰랐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간혹 이름을 듣기는 했지만 그 방파가 어떤 일을 하는 곳들인 줄은 몰랐소 진소유는 말했다 금전방은 바로 청부살소 업체죠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곳은 흑루의 지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백방생은 말했다 흑루는 바로 흑도의 사대거파 가운데의 하나가 아니요 진소유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기억력은 아직 좋군요 그래요 그 흑루는 중원제일의 살수집단이며 모든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곳들 중에 하나이죠 금전방 이외에도 하북성의 비수회 호북성의 일품당 그리고 광서성의 사멀파 등이 그곳의 지단이라고 하기도 하죠 백방생은 뜻밖에도 하나의 살수집단이 중 원전역에 광범위하게 세력을 두고 있는 것을 보고 다소 놀랐다 그는 말했다 그럼 흑루의 총단은 어디에 있소 진소유는 말했다 사천성 민산 부근에 있다는 말이 이더요 하지만 그 얘기는 나아 즉 확실히 믿을 수는 없죠 그 문파의 특성상 그런 곳은 의당 자신들의 본거지를 숨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수라교회는 지단이 없소 진소유는 말했다 수라교회는 독특 이 시각 세계는 지단이 없었고 진소유는 말했다